마운트앤블레이드2 배너로드 이어서 가야죠 이어서 갑니다 저번시간에 맛보기로 살짝 했었죠? 1화 살짝 했었구요 공격적인 게임에 들어가야겠네요 저번시간에 간략하게 새로운 맵같은거 구경하면서 노래가 왜이렇게 큰거죠? 새로운 맵같은거 구경하면서 즐겁게 즐겨봤었는데요 이번에는 부대도 어느정도 갇혀졌기 때문에 기본은 갇혀졌죠 동료들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검은이빨 데르모토 우리 연천 김씨 가문의 이빨을 담당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연천 김씨 가문의 강도를 담당하고 있구요 방랑자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놈이 한놈도 없네요 정신병자들만 있네? 근데 제가 파티가 풀파티가 아니군요 우리 가문이 이제 한명을 더 넣어 어? 아 검사가 검사가 검사 검사 아 검사도였어 나 검사 누군가 했네 검사 어 제대로 된 사람이 한명 있군요 음 레벨이 13이네요 좀 볼까? 눈치 보는게 굉장히 미묘하죠 이번에는 동료들 장비좀 맞춰줘야겠습니다 내가 만 찍은게 있는건가? 여기 있네 승마술 이거는 매력 영주와 왕에게 처음으로 자세를 소개할 때 10% 확률로 이에 강계도 넣었습니다 협상 페널티를 감소시킵니다 나 이걸로 하겠습니다 분위기 띄우기 아 너무 인싸 능력인가? 어 싫어 아싸 능력 갈래 협상을 해서 거래를 하는 페널티 잘 모르겠어요 외교를 지금 한번도 안해봤죠 투에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도망갈때 뇌물 주는 뭐 그런건가? 일단은 외교를 하죠 뭔지 몰라도 땡기니까 다 찍은거 같은데 왜 이 주황색 원은 뭔가요? 정체가 뭐죠? 내가 주인공이라 이 말인가? 자 강도도 있고 좀 봅시다 강도는 이제 한손쪽이 특화가 되있네요 검사가 제일 높았던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아 이것도 찍어줘야되나보다 이거 이게 뭐야? 아 이거 이거 한손무기 이거를 찍어줘야되네 한손무기를 어 이렇게 해야되네 어제 이렇게 대략적으로 좀 알게 됐기 때문에 내 부하들이 나보다 레벨이 높네요 나 얘 빼고 방랑자 빼고 방랑자는 너무 놀았구만 정찰도 60이나 찍혀있어 오 이거 되게 좋다 그리고 검사 우리쪽 에이스네요 13레벨이구요 최대 생명력 증가가 찍혀있네요 양손무기 하면 더 이득이네 오오오오오 양손무기가 굉장히 많이 찍혀있죠 이거 다섯칸 찍혀있고 활력도 높고 나보다 훨씬 세네요 나는 좀 찐딴데 나는 59야 일반 병사보다 약한거 아냐 피해 증가 조동 임금 감소 공격 속도 오오오오 무겁고 강한 무기를 사용하면은 그만큼 추가가 들어가는게 붙어있네요 명성을 얻는게 더 증가하고 약탈 속도도 있구나 한번에 공격에서 두번째 오오오 한번에 공격 한 번에 공격에 두번째로 적중하니까 여러 명 맞았을 때 강한 무기로 강한 데미지를 여러 명이 꽂을 수 있는 무쌍이 가능한 그랬던가 보네요 절단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음 이거 되게 좋아보인다 다중타격 방패 재밌을 것 같아요 무쌍인데 완전 방패에 가는 피해가 10% 증가합니다 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이거는 그냥 찍으면은 계속 증가상태라는 뜻이겠죠 양손무이가 적의 사기를 더 감소시키고요 승마중에 페널티 이제 승마중에 양손무기를 사용하면은 25% 페널티가 원에 있었죠 여기도 있나보네요 도보 상태로 공격한 공격에 속도보너스가 증가합니다 약간 달려가면서 때리는거에 속도보너스가 증가한다 이런 뜻인거 같네요 어 사기 감소하고 적을 써뜨때마다 주변 동료들한테 경험치를 매겨준다 야 얘 좋다 얘로 해야겠다 아 얘를 좀 양손무기를 사줘야겠다 돈이 지금 너무 없는데 일단 오늘은 좀 전투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너무 무양만 했기 때문에 너무 놀러다녔기 때문에 캐스트를 한번 받아볼까요? 혹시 캐스트 있니? 내가 너무 캐스트를 못해 얘네가 캐스트 안주나봐 암늑 대 페넥 어 이렇게 생기는 일도 있군요 어 예쁜 여자만 봐서 이 게임하면서 예쁜 여캐만 나왔는데 저렇게 생기는 일도 있군요 사람답게 생긴 친구들 이거는 은신한 데를 갖춰 들어가 봐야되나? 무역은 어떻게 좀 걸러야될까? 오이를 좀 볼까? 올리브가 16원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 두개만 줘봐 기분상 올라가 해적단이다 해적단 해적단 좋은 장비 줄 것 같은데 이길 수 있을까? 제 병사가 조금 높은 애들도 있을거면 3티어가 있기 때문에 5명이 있네요 더 높은 티어도 있고요 공병도 있고요 이 정도면은 물량으로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있네 경보병도 있고 좀 낮은 티어가 별로 없군요 신병 21명 뿌리네 자 내가 더 빠를 꺼 야 그쵸? 빨리 쫓아가 빨리 쫓아가 합류만 안하면 되겠어 딱 저기 합류만 안하면 아 안했죠? 어 처음 싸워보네요 해적이랑 야 해적은 1이랑 똑같네요 투구 디자인도 똑같죠? 노르드 전사 스펙이었는데 아 200년 전에 세계에서 노르드의 향기를 맡는건가? 지금까지 싸운 적들 중에 가장 쎌일거 같네요 하마 이 네 활 데미지 들어가지도 않을거 같은데? 이리와봐 돌진해 돌진 동병도 돌진해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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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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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적들이 방패가 이제 원형 조그만거 쓰네요 여기서도 오우야 괜찮냐? 괜찮냐? 생각보다 장비가 천천한 녀석이 별로 없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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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이라서 잘 꽂히죠 어 레벨 상승 딱 되세요 어 왜이렇게 튼튼해 이리와 이리와 아 겁나 빨라 달리기 와 여덟명 어 이거 킥만한데? 강한데? 시작부터? 야 공물도 나왔습니다 어 내꺼는 됐고 우리 동료들한테 입혀주면 되겠다 아 근데 이 별로 그렇게 좋은건 안나왔네요 해적들은 좀 달달하게 나왔던거 같은데 기본으로 좀 잘 입고 있네 얘네들 강도한테 스카프 하나 주고요 맞춤제작 스카프야 야 너가 이렇게 입고 있구나 너가 얘가 센 대신 약하게 입고 있네 이거 에이스인데 잘 입어봐 한손목이 끼고 있네요 일단 한손목이 들어 일단 사줄게 계속 쭉 갑시다 아니면 해적을 좀 팔아볼까 해적이 비싸게 팔릴거 같은데 어 나한테 오는거야? 나한테 온다고? 아 나한테 온다고? 어 잠깐만 나한테 울정도야? 아니 도적이 저.. 도적이 저렇게 세? 해적보다 더 센거 같은데 보면은 하핳 무슨 깡 따구요? 아 맞다 이거 나 어제 썸메일 찍을라고 보다가 알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팔면은 훨씬 빠르죠? 혹시 이거 무게 5티어라는데 낄 사람 있니? 녹슨 베테랑 전사도끼랑 녹슨.. 야 녹슨 단검보다야 베테랑 전사도끼가 세겠죠? 아 바꿔 이렇게 한꺼번에? 또 팔거임남? 음.. 괜찮다 이렇게 파니까 좋네 이거 너 이제 양손무기 하나만 줘봐 검사 주게 네 대장깐이요? 대장깐 안해봐서 모르겠네 일단은 얘가 쓸것만 만들고 한번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짬을 내서 양손무기 안파냐? 아 위에 있구나 좀 예쁜 양손무기가 없더라구요 있긴 한데 양손 포람이네 양손 무기 쓰지 않나? 포람도 잘 쓰나? 스펙이 기억이 안나면 기억을 잃었어요 지금 일단은 물건부터 팔고 근데 야는 양손무기를 좀 쓰게 해주고 싶은데 포람보다 양손무기가 조금 더 높네요 얜 진짜 세다 다 높아 운동력도 미친듯이 높아 여분의 화살을 지켜있네요 활은 결국 이거밖에 안 지켰는데 1인데 이거 뭐야 얘는 아 얘는 좀 예쁘게 아이템 주고 싶은데 얘는 얘는 미래가 좀 찬란할 것 같은데 생긴거 보니까 각이 나오는데 오히려 무기보다 방어구를 주는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양손 검이 별로 없네요 원래는 이제 워소드 같은걸 팔았는데 어 이건 그냥 양손 무기다 양손 도끼네 이거는 숏빌 어 11,000원이면은 너무한거 아니냐 11,000원은 와 이거 독하네 진짜 그럼 지금 살 수 있는거는 저기 괭이야? 괭이라고? 에헤이 지랄로 와 근데 괭이가 꽤 세다 어 뭐 엄청나게 센건 아닌데 그냥 그냥 저냥 쎄거 같긴 하네요 아 근데 맘에 드는 무기가 좀 없네요 포람이야 포람을 좀 많이 판다 하긴 포람이 세지 포람이 깡패지 진짜 깡패는 포람이지 그리고 목재망치가 한손인게 너무 거슬려 옛날에 목재망치로 때리면은 막 나.. 넘어지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아 그럼 괭이라도 사줘야되나? 컨셉 맞춰서 껴 아 지금 좋은거 구해줄게 어떻게 구해서 너무.. 너무 농부고 강한 농부야 강한 농부 200원이야 사는 네.. 큰돈 지불했네 괭이로 다 패주시게 원래 진정한 세계관 최.. 세계관 최강자들은 농부이지 않습니까? 타노스도 농부고 손오공도 농부고 그쵸? 믿고 있습니다 약탈자 좀 마르네 잡자 이제 나 그냥 얌전히 있어도 알아서 다 잡아주겠는데 아 내가 한번 가볼까? 장비를 새로 바꿨으니까 제가 죽어도 안 지는 걸로 알거든요? 너희 다 대기하고 있어 내가 간다 이거 돌병이 맞아도 안 아프겠지? 지금 방어력이 전이랑 비교하면 격이 다르기 때문에 미슈입니다 돌은 약간 타격냄새가 나서 좀 아프긴 한데 믿습니다 와리가리해 어우야 어디서 이씨 다 맞아 아 야 잠깐만 잠깐만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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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아퍼 아휴 기술 레벨이랑 재료만 있으면 만들어요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개아퍼 안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약탈자가 옛날이랑 다르네 옛날엔 진짜 최소한의 장비만 맞춰도 진짜 안 들어왔는데 무기가 데미지가 세지고 체력이 높아져서 약간 그런걸 좀 없앴나봐요 옛날에 막 진짜 엄청 맞아도 안 들어왔었잖아요 데미지 그런거 좀 제안을 해놨나 봅니다 승리 어찌됐건 이겼다 내 체력이 문제인데 1%인데 아 나 포로 안팔고 왔네 아 나 포로 안팔고 왔네 자 노행물 다 사주고요 받아주고요 노행물 약탈 짰거나는 깰 필요 없겠지 해적들이 중간단계에서 좋은 노행물 줬던 것도 줄었나봅니다 되게 느려졌네요 순식간에 내가 아파서 그런가 흐흐흐흐흐흐흐흐흐 그러고보니까 곡괭이보다 티어가 낮은 무기들인데 정체가 뭐냐 3티어인데 이거 하핳 곡괭이급이었네 내꺼 저런 일단은 이거 되게 편하다 근접무기, 방패, 원거리 이렇게 다 나눠져있네 검사 손 그게 없구나 얜 좋은거 주죠 나중에 그 다음은 1400원 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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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원 아 포로 이거 너무 좋다 진짜 모드에서 사람들이 써먹었던거 다 그냥 넣어놨나봐요 너무 편하죠 자 그러면은 스파이크 도끼가 있는데 개인기 사준거요? 솔직히 차이가 심하긴 하네 차이가 심하긴 한데 너무 비싸 300원 더 주는거는 나중에 좋은거 나오면은 사주는걸로 하겠습니다 저녀석은 양손 검 끼면 좀 멋있을거 같은데 검사인데 이름도 검사인데 검이 없네 얘는 이 불편함도 이렇게 나온다 21일에 얘는 뭐가 이렇게 방해를 하는거야 아 이게 많이 방해하는구나 아 무기가 좀 크네 옷은 그럼 어때 옷이 엄청나네 깜짝 놀랬다 야 아 너 여자였지? 어 깜짝 놀랬 깜짝 놀랬다 이거 보고 안녕하세요 전리품 얻은거 녹여서 팔 수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물고기가 11원이네 좀 애매하네요 금액이 여기서는 무역을 하기 좀 그렇고 사막 동네로 가야되나? 보병부대라서 사막으로 가면 좀 그럴거 같은데 원에서는 기병이 임금을 엄청 먹었잖아요 1.5배 더 먹었죠 1.5배 더 먹었죠 지금 거르고 있는데 어이 병사 많이 주면 되나 무집해서 가야 겠습니다 업글도 되나 볼까? 어휴 잘 되네 블라디안 석궁병 보병 다 보병으로 가겠습니다 다 보병으로 만들어서 힘으로 밀어붙여야겠어 척후병 뭐 알아서 나오고 있으니까 나오는거만 딱 해줘도 어느정도 많네 뭔가 43인데 닫힌 애들 때문에 38인거구나 사막이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거 이제 스토리가 없... 요즘 스토리 있는 게임만 너무 했기 때문에 제가 막 하고 있는데 확실히 목표를 정해야겠네요 일단은 무급자들을 좀 잡아서 명성을 좀 올리겠습니다 해적단 있다 자 가능하면 해적단을 미리 잡아서 좋은 장비를 회수해두고 싶은데 아 사막말이 비싸다 미리 좀 땡겨놔야되나 사막말을? 지금 5.1인데 아 이거 진짜 많이 사야되네 그러면은 딱 5.2까지만 올려둘까? 아 나 거 무기좀보자 아빙소드 한손 무기가 좀 많네요 아직 추가를 안한건가? 한손 양손 손으로 추가할 생각인가? 어 그리고 검 같은게 하나도 없다 진짜 검사가 있는데 심지어 무게도 있네 내거랑 비교가 되네 이게 딱 내거고 아 이게 티어가 훨씬 높다 두배가 높네 데미지 거의 두배 올라가는 것 봐 길이도 엄청 올라가고 근데 좀 느리네요 쇼필은 어느정도인데 야 데미지 그냥 두배네 거의 느려지네 근데 엄청나게 길이가 엄청 길구나 쇼필이 여기 대장은 쇼필이네 이동을 합시다 저요 저 어제하고 오늘 이틀째입니다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죠 어제는 좀 중요한 날이라서 열심히 마늘 깠습니다 마늘 꼭지 다 떴어요 아 마땅히 살게 없네 역시 확실하게 무역할만한 데로 가야겠다 은신차 한번 가봐야겠다 이정도 병사 수면은 은신차는 껌이겠지? 좀 병사를 좀 올려둘까 센 놈들을 더 올라가고 3티어 애들을 좀 올려둡시다 1티어를 내리면 되겠다 1티어가 별로 없으니까 1티어를 제일 밑에 내리고 이렇게 하면 될라나? 궁병도 있네? 궁병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너무 병사 수가 적어서 체력이 좀 제가 많이 적은데 내가 뻗으면은 끝나잖아요? 좀 불안합니다 들어가 볼까? 산적 산적은 좀 아니다 산적은 아니에요 산적은 초원 도적 잡으라고요? 다음에 잡겠습니다 일단은 좀 이길 수 있는 놈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좀 애매하네 좀 많아야지 내가 빨리 따라가 잡을텐데 해적단을 좀 잡고 싶은데 해적단이 잘 안보입니다 거의 뭐 레어 유닛이네요? 이쪽에 있었던거 같은데? 산적말고 해적 해적이 좀 철을 둘러는 장비를 맵이 어느정도 지금? 여긴데 원래는 원에서는 한 이쯤에 나오지 않았나요? 맵 구조가 완전 다르니 이쯤에 나왔던거 같은데 여기서 나오네요 여기서는 원래 산적이 좀 많았었죠 그냥 그런게 구분이 없나봐 막 다 퍼져있나봐요? 무읍자들이? 저희도 가고싶은 곳이 있을텐데 알아서 돌아다니겠지 저희도 가고싶은 곳이 있을텐데 해적은 아까 잡았습니다 방금 잡... 방금 전에 야 이거 27명이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어때 그렇지 회복도 많이 됐는데 잘됐구만 가자 아 잠깐만 타임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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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야되나 아니면 쟤네가 오길 기다려야되나 고지들을 좀 아 그냥 싸우자 무 인파트리 forward 가가가 아 이게 좀 뒤에 있는데 이러면은 그냥 싸워 대충 알아 쏠 수 있지 새 밖에 없는데 뭐 별 도움 기대 안해 좋아 아 아 에이 지랄도 아 진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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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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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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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계획이 뭐냐고요 아 얘네 삼티열짜리구나 야 이거 이거 나오니 좋네 계획 없습니다 그냥 즐기는 거예요 게임을 ㅋㅋㅋㅋㅋ 계획을 갖고 하진 않습니다 야 이거 괜찮은데 장비 이거 야 딱 대박 검사 주자 검사 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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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뭘 껴도 지금 낀 것보다 세겠는데? 제일 비싼게 200원짜리 이거네요 일단 이거 받고 맞춤 제작된 스카프 와 이거 헬름 좋네 와 머리 방락 20 머리를 잘 지키란 말이지 손목 부분에도 하나 하고요 다리도 괜찮은데 이 녀석을 좀 잘 키워놔야겠다 얘를 내 친위대로 써야겠어 내가 지금 제일 세니까 체력은 굉장히 위태위태한데 이렇게 물어보는게 많아요 짜자자자자자 어 곡물 싸다 뭐 이정도면은 먹.. 먹을만큼은 나오겠네 한 손 방패 야아 괜찮은데 이게 곡물 곡물 줘봐 곡물 곡물만 좀 먹을만큼만 사가죠 2천원 됐네요 2천원 됐네요 어제 무역으로 꽤 괜찮게 빨았는데 꼴을 2만원 정도 벌고 했었거든요 무역을 예 노세를 많이 들고 하면은 물건 거래하는게 인벤토리가 원해서는 하나씩 칼을 먹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개수가 이렇게 나오니까 무역이 엄청 좋던데 무역만 하면 뭔가 무역만 하게 되더라구요 아 약간 이제 사냥을 좀 하면서 경험치를 먹어서 명상도 올리고 어 이게 한손무기야 이렇게 긴데 와 멋있는데 이거 73 야 근데 내가 낀 양손무기가 진짜 약하구나 이거 이거 내려봐 아 68밖에 안되네 진짜 와 이거 진짜 갈수록 미쳤다 쇼필이 진짜 미친무기네 예전이랑은 급이 다르네 솔직히 별로 그렇게 차이 안 났었는데 옛날 거는 병사 좀 침칩할까? 병사 좀 침칩할까? 흠흠흠흠흠흠 내가 해야 multip 집중 얘네는 나한테 쫓기면은 그냥 앞에 영주가 있어도 무시하고 그냥 도망가네 한방향으로 옛날에는 앞에 영주있으면은 잠깐 멈칫하지 않았나요? 딜 seinen 이곳으로 좀 와가지고 얌주가 나보다 쎈데 와 이러니까 야 이럴 게 좀 괜찮네 그래픽도 아 개웃기네 야 근데 내가 무쌍할 순 없겠는데 진짜 좋은 장비 구하지 않는 한은 그럼 상위 병사들은 더 좋은 무기 낄 거 아니에요? 아이고야 아 왜이래 왜이래 왜 끊어져 잠깐만 잠깐만 이건 아니야 무슨 키자마자 이래 어 아닌데? 그렇게 오늘 왜이래 이거? 게임? 잠깐만 잠깐만 오늘 게임 왜이러지? 어제보다 훨씬 심한데? 아니 아무리 원리 억세스여도 그렇지 잠깐만요 아니 이거 메모리 사용량이 낮인데 왜 메모리가 아닌데 이거 뭐지? 이거 이거 이래도 돼 게임이? 전체 설정을 좀 낮춰볼까? 잠깐만요 아 참 이거 그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 놓고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손으면 어떡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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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러지? 어제는 어제는 이정도가 아니었는데? 오오 오오? 걷기만 해도? 이렇게 마 많이 먹을 리가 없는데 아 내가 방송 화질을 너무 올려놔서 그런가? 이거 방송 화질이 게임만큼 먹네 어 잠깐만요 잠깐 타임 어이 너무 울려놨나보다 방송 화질을 아 내가 녹화를 아 녹화는 솔직히 그렇게 안 먹을텐데 됐어 됐어 일단 그냥 하자 이거 난 500대 500 싸우면은 게임 터지겠는데? 명성 얻어주고요 당신은 300원을 노약했습니다 아 별로 좋은건 안준다 역시 해적을 좀 노려봐야겠어 빠바바바밤 좋습니다 로벌트 어이 캐스트있네? 따다라라라란 와 너무 편하다 이거를 이제 깨닫다니 라이벌 갱 훔친 작물 매매 이건 좀 묵어지게 하군요 아 해적 해적이 많이 나오는 존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 안 보이네 아 철광석 60이면은 비싼거 아닌가? 은광석도 아니고? 해적단 해적단이다 아 다섯 명이면 못 조착할거 같은데? 에이 조착할순 있네 어어어 그렇지 14 아 이게 이렇게 붙어있어야지 왜 돌아다니냐 두명씩 너무 극혐이고 아홉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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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른다 이거 한 물면 괜찮을거 같은데 그래그래그래 끝으로 끝으로 여기 해적단 맞네 여기네 전쟁은 똑같나본데 아래에도 해적이 있는건 좀 신기하긴 한데 역시 해적이지 동료들 동료들 장빈 역시 해적님이 마련해주셔야지 아 위험할거같은게 여기 있으면 고 고 이거 좀 고민이 되네요 무기 무기 무기를 맞출지 그거 할지 아야야야야야 그 공방 공방 올지 좀 고민되네요 공방을 올리는게 날라나? 아니면은 동료를 미리 좀 활약할 수 있게 장비를 맞춰놔야되나 생각보다 유지비가 많이 안나와서 게임이 돈도 엄청나게 들어오고 어 농민 들어왔네 야 이거 뭔가 오늘 좀 이상한데 뭐 패치 들어갔나? 어제랑은 비교도 안되게 심한데 좀 오늘 좀 선 넘는데 게임이 오늘 상태가 선 심하게 넘는데 진짜 이것보다야 초청미가 더 세겠지? 아 이거 천원이나 하네 검은이빨 이빨 꽂아 정복에다가 자 역시 좋은거 주는구만 야 근데 이거 심각한데 진짜 켜놔야겠다 관리자를 야아 야 이거 제가 알기로 몇 년 전에 게임 할 게임 발매 미룰 때 그때가 성병 무너뜨리는 거를 퇴적칼 못시켰다고 그래서 미룬걸로 알거든요? 아 이건 또 2포인트 그렇게 먹나? 왜이렇게 안올라가냐? 뭐 찍을게 없는데? 야 너무 최적화가 똥이야 이 권장사양을 더 높여놔야돼 채소사양을 높여 채소사양을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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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가 팔면은 더 싸게 팔리고 그런건 아니겠지? 밥좀 사자 와 야 곡물 비싸게 받네? 채 이정도면 팔아야지 10개만 남기고 팔자 와 대박 곡물을 재배하는덴데 특산물이 곡물인데 곡물이 비싸 해적단 좀 있군요 되게 안정적이다 갑자기 퀸 직후라서 그렇게 팍팍 올라간건가? 야 그래도 퀸 직후여도 그렇게 올라가면 안되지 여긴 양손목이 2개 있는건가요? 아 좀 심하네 진짜 먹을것 좀 없냐? 곡물좀 줘봐 야 물고기를 먹는게 낫겠다 여기서는 여기서 밥을 먹을거 같으면은 근데 올리브를 팔았나요? 올리브가 없네요? 여기서는 주식을 물고기로 합시다 매불될 때가 얼마나 돌린거야 매불될 때가 얼마나 돌린거야 해적 나오는 맨 맞네 딱 노르드 있는데네 오 잠깐만 잠깐만 뭔가 이상하다? 이거좀 심하다? 맘누크 도끼병 맘누크 근이세 됐어 부족민 아사리의 부족민은 왠지 기병일것처럼 생겼어 하 야 맘누크 근이대는 얼마나 센거야? 아 근이대도 위가 있네 궁전근이대가 있네 궁전근이대를 나같은 인간이 다룰 수 있는거야? 아 양손목이 100이네요 푸척술 100 양손 100이야? 세다 일반적으로 130을 맥시멈으로 만들었나보네 옛날에는 무조건 타임만 봤는데 나는 타임이랑 당기는 힘 그래서 허스칼 진짜 쌍따봉 주면서 키웠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또 헷갈리네요 좀 아 이번거 맛있겠다 어제가 무역이었고 오늘이 딱 전투네 시작부터 와 cpu 폭발 오 이거 맞아? 잠깐만 아무 생각해도 이상한데? 스팀좀 봐야겠어 오 이거 최적화 좀 너무 심각한데? 이럴수가 없는데 아니 이거 권장사양이 i5래 말도 안 돼 i5에서 이 게임이 돌아간다는 사기를 친다는게 말이 안 돼 이게 권장사양이 심지어 최소사양은 i3라는데 말도 안 돼 이거 이거 진짜 개구라야 내가 뭔가 설정을 잘못했나? 껐다 켜야되나? 우리 두명 죽었네요 야 진짜 쎄다 슬슬 진짜 쎄다 먹을거 약탈만 해도 좀 먹겠다 한 세개 들어왔네 장비는 뭐 쓰레기고 전투로 버는게 좋네 아 도시 위치 애매한 것 봐 그래픽이요? 그래픽 카드도 권장사양보다 훨씬 높아요 컴퓨터 산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지 그럴 리가 없는데 말이지 참 이상하네 다른 사람들도 할텐데 나만 이런건 아니겠지? ㅋㅋㅋㅋ 사실 뭐 게이머를 하면서는 문제가 없는데 약간 그 설정을 보면은 컴퓨터 인터넷으로 샀죠? 사실 저 컴퓨터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인터넷으로 제일 비싼거 샀습니다 볼 줄 몰라도 기본적으로 그건 알잖아요 방송 돌아가는 그거는 검색하면 나오는거는 아마 다 이 컴퓨터 이런 이런식일겁니다 제일 비싼거였으니까 딱히 다른 사람이 더 좋은걸 쓰고 그런건 아닐거에요 컴퓨터를 두세대를 쓰면 몰라도 원컴퓨터 송치라 그런가? 야 근데 요즘 그거 있었잖아요 신작게임을 계속 했거든요 계속? 그러면서 컴퓨터를 바꾸고 그걸 느꼈어요 이번에 바꾸고 다 풀옵이 돌아올 울트라가 다 돌아가니까 신작게임들이 이걸 느꼈는데 내가 이 이 허접한 그리픽에서 한계를 느끼네 솔직히 요즘게임들 보면은 다 이정도가 아닌데 최적화를 너무 똥으로 했나봐 밀렷군부대 한번 해보죠 하오 나는 도바킴이라고 하오 내가 무엇을 해주면 되나 로도바스로 가서 그들을 죽여주시오 알았네 로도바스로 가라 로도바스로 가라 로도바스가 불타오르고 있는데? 저 불타오르게 한 녀석들을 잡는게 우편가? 뭐야 이거잖아 밀렷군들이 습격하고 있는거야? 뭐야 아니 잠깐만 이거 내부에 있는거면은 나 못하는데 밀렷군들이 밖에 있는건가? 이거 누구한테 습격당한거죠? 근데 약탈자한테 당했나요? 아 크라니로그의 습격이야 아 잠깐만 아 저도 하는데 불편함이 없는데 컴퓨터가 시끄러워서요 그게 불편합니다 저는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지금까지 마치 안녕하세요 커피 한잔하면서 한가로운 때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근데 고사양게임 풀업을 돌려도 갑자기 컴퓨터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런닝고신 타는것처럼 돌아가고 있거든요 지금 굉장히 불안하네요 지금까지 이런적이 없었는데 너무 심각합니다 야 솔직히 나는 이 게임보다 디비니티2가 그래픽이 훨씬 좋은것 같거든요 디비니티는 심지어 3년전 게임인데 근데 최적화가 이렇게 됐다고? 아 근데 뭐 어떻게 도와주라는거야 이미 가있는데 다 불타오르고 있는데 30일동안 여기서 보내야되나? 너무하네 약탈자가 많네요 해적이 나오면 좋겠는데 이제 해적도 잡을 수 있는 단계가 왔기 때문에 해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숙도적은 아직까지 숙도적은 잡을 수는 있어도 나도 많이 죽을 것 같아서 우리 애들이 좀 불안하네 내 생각에 가문 레벨을 한 번 더 올리면 영주도 잡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내 생각에 원보다 더 오히려 쉬울 것 같네요 말을 이제 많이 넣으면은 옛날에 이제 말을 많이 넣어도 좀 제한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경보병이 있네 이번에는 혹시 경보병이 아니지 보병이지 보병이니까 아 맞아 경기병이 아니라 경보병이지 아니 어떻게 하라고 나한테 이거 퀘스트 아니 무슨 이거 불탄 다음에 주면 어떻게 해 사이렌 지났잖아 얼리역스 쓰니까 어쩔 수가 없지 재밌긴 한데 너무 컴퓨터가 힘내고 있어서 미안해 여기 고생을 안 해본 아이인데 아 아 식량 없었냐 잠깐만 식량 없었어? 아이씨 아 공물 좀 싸게 팔자 아 진짜 개 양아치 새끼들 목화는 뭐냐 나 아 양아치 새끼들 이거를 1.5배를 받네 1.6배를 받네 아 개 양아치들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아 여긴 뭐 캐스트 괜히 잡았어 은신처로 털고 오자 털고 오면은 다 불 꺼져 있겠지 털고 왔는데 불 막 박 붙여놓고 막 그거 아니겠지 산적 30명이요? 아 미치겠네 용병은 좀 나중에 들어가겠습니다 가문 한 티어도 올리고요 오우 가문이 한 티어도 올리고 싶은데 가문이 한 티어도 올리고 싶은데 아 아 너무 바가지야 이거 아니야 위쪽 가서 사와야겠어 어 나라가 그냥 개박살이 났네 이렇게 이렇게 파워 차이가 심해? 저기 갔다 오자 아아 참 이거 아니지 불 좀 꺼봐 저 마을에 내가 대신 가서 불 꺼줘야 되나? 야 15가 오히려 싸다 와 너무 바가지다 내가 15면은 파는 금액인데 이게 토너먼트 우승 장비가 뭔진 모르겠는데 아마 그거보단 셀겁니다 상점에서 두번째로 비싼걸로 다 사놨기 때문에 토너먼트 안을겁니다 여러분 여기 토너먼트를 보고싶어해 하 상인이야 아니 무역으로 2만원을 벌었는데 하 무역으로 2만원을 벌었는데 무슨 토너먼트를 내 갑자기 뜬금없이 아 지금 물고기 그 없어요 지금 주변에 마을이 그냥 다 불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구원에 사면 좋겠는데 마을 다 불타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네요 이 마을은 뭐냐 특산품이 뭐야 여기 이 마을은 뭐야? 여기도 없고 멀어서 그런가? 가봐 뭐야 못파는 데야? 털가죽이야? 혹시 무슨 털가죽을 팔어 미친놈들이 물고기를 하는 데가 여기 이 근방이 없네 혹시 여기 여기 있네 여기까지 가야돼? 아 가가가 갔다와 갔다와 구업자 좀 잡고 싶은데 괜히 왔어 여기서 캐스트를 받으면 안 됐어 나는 자 보자 사냥캐스트만 받고 좀 걸으면서 받아야겠다 없네 이번엔 떠나고 여기서 물고기 살 수 있지 않나? 여기는 15원 15원이야 딱대 딱대 내놔 싸게 좀 팔아봐 여기 딱 각이 나오는데 비싼 각인데 아아 아 내놔 일단 오긴 왔으니까 물고기는 어디였지? 어제 구원에 샀었는데 어딘지 모르겠네 또 찾을라니까 아 불 언제 꺼져 무슨 10일 동안 불 붙어있어 불 아 불 언제 꺼질 거야? 캐스트를 깰 수가 없잖아 아니 얘네는 마을이 망했는데 어떻게 캐스트를 줬냐? 참나 이제 황당하네 돈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 천원이 사라졌어 어 뺏겼다 아 뺏기도 한다 말 좀 불 좀 꺼봐 야 앞으로 캐스트 좀 보고 받아야겠다 근처 마을을 좀 보고 받아야겠어 포기할까? 아 나 너무 캐스트 성공용이 낮은데 이거 아무도 캐스트 안주는 거 아니야? 성공용이 낮으면? 진짜 나중에 와야겠다 산적 24 길 은신처 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포로 7명 있고 기병 2 아 산적 치자 딱 돼 이거 치고 전리품 정산하면서 마을 좀 부활해 주면 좋겠는데 제일 좋은 게 길에 돌아다니는 적들 잡게 하는 거다 옛날에 그거는 애들이 도망가서 되게 불편했는데 도망가다 영주한테 잡히고 그래서 요즘 오히려 그게 낫네요 메모리는 진짜 진짜 3분의 1도 안 먹는데 CPU를 엄청 잡아먹어 방송 송출 때문에 더 잡아먹는 것 같기도 하고 방송을 하지 말고 녹화만 올릴까? 와 진짜 많이 먹는다 와 다른 게임 진짜 풀옵션 돌리는 거 울트라 돌리는 거 3배는 먹어 진짜로 말도 안 돼 이럴 수가 있어? 잠깐만 타임 와 진짜 비교도 안 되게 먹어 낮게 해보자 이렇게 극단적으로 어디 어딨는지 모르겠는데 저기서 싸우고 있네요 이거는 지금 게임을 할 때가 아니야 이거는 한번 아 근데 이거 똑같은 거 같다 어 이거는 그래픽이 아니라 그냥 CPU를 먹는 게 문젠데? 뭔가 지금 하자가 있어 지금 게임에 말도 안 돼 진짜 옛날에 그거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지금은 아크 이볼브 서바이벌 공룡 잡는 게임 지금은 최적화가 잘 돼서 진짜 다 돌아가거든요 모든 컴퓨터로 거의 근데 그게 얼리 억세스 때 사양이 얼마 높았냐면요 그때는 그래픽 카드가 그래픽 카드가 2080이 없었어요 그때는 1080이 제일 센 거였거든요 그래픽 카드가 그 당시에는 그 아크 얼리 억세스 나왔을 때는 근데 얼리 억세스가 꽤 진행되고 나중에 2080 TI로 돌리는데 그래도 있잖아요 사용 왔다갔다 하는 거 근데 어떻게 다 잡았네 지금이 딱 그겁니다 내 생각엔 이거 오픈할 때까지 안 사는 거 추천드립니다 재미는 있는데 난 도적이랑 결투 안 해 난 여태까지 너랑 너한테 싸우지도 않았어 건방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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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나 부하 45명 있어 이러지마 나 부하 45명 있어 이러지마 여러분들 나무 위키 검색해보지 좀 마세요 나무 위키 검색해서 자꾸 댓글 도배하지마 별로 안 궁금해 어 뭐 얘네 뭐 한 거야 왜 안 오는 거 추가 명료 나 불러야 돼 나 부르는 키가 있나? 나을이나 가라 이 말이지 로도바스나 가라는 뜻인가? 아이씨 체력이 너무 없는데 아 아 화면을 제가 꺼놨네요 아 죄송 아 화면을 꺼놨습니다 아 옛날에도 이런 적 한 분인데 오랜만에 화면을 가렸더니 아 시작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정신을 놓고 있어 지금 이거는 아 아 아 아 먹은 거 아니었어? 아 또 포기하 또 아 얘 이제 얘는 턴이야? 턴제 게임이네 완전 찰 야아 아 마을 좀 살려줘 마을 좀 나 마을 가서 좀 아니C 마을 불 언제 꺼지는 거야 이거 얼마 지났어 지금 15일 지났어 테스트 받고 아 아 밥 있냐? 야 군대가 있는데 이거 따라가는 것 봐 와 너무 혐이다 내 손에 죽어 그냥 저걸 따라가네 저걸 따라가네 참나 골 때리네 재직군 못살아 저러면은 진짜 야 근데 어떻게 이런 시대에 무협자가 있을 수가 있냐 길에 군대가 저렇게 많은데 참 이해가 안 된다 진짜 아무리 그래도 군대가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렇게 무협자가 많아 하면 잘 나오고 있죠? 괜찮은 것 같은데 지금 한창 싸우고 있으니까 한번 꺼내보자 좀 움직여봐 다들 어허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이게 제한이 지금 안 걸려 있거든요 보니까 게임에 어 평상시에는 이게 보통이다가 전투를 들어가고 적들이 몰려가지고 한번 소리지르면서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갑자기 확 올라가요 점유율이 세배로 이거 정말 거슬리거든요 진짜 진짜 와 이거 이런 거 안 따지는 성격인데 이건 좀 심했어 얼리 억세스라고 지금 너무 고통을 줘 나한테 너무 거슬려 내놔 돈 그냥 돈 이렇게 버는 거는 음식이나 사야겠다 국물 국물 사고 버터 살 순 없고 인간적으로 그래도 갑시다 로도버스 또 뺏겼네요 야 불 좀 꺼줘 뺏었으면은 캐스트를 깰 수가 없어 이거 못 깨겠는데? 진짜로? 산 적 있다 아아 캐스트 난이도 미쳤네 진짜 캐스트에 손을 댈 수가 없네 진짜 내가 더 느리네? 어 여기 근데 몰렸다 얘 아이씨 몰았는데 다시 돌아간다 앞에서 누가 영주 한 명만 딱 막아줘 블록킹 해줘 아아 그래서 안 물어 쌍몸의 거 쌍몸의 거 됐냐?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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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아 뭐 이거 이렇게 꼭 해야 되나요? 밀렵던 뭐 있다 그러지 않았나? 대화를 좀 해보자 왜왜왜왜 질문이 없어 야 잠깐만 왜 이래? 바르체그 상인인 고아바토는 그가 고용했던 밀렵구를 통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안에 있다는 거 아냐? 아 자정쯤에 가라고? 아 귀찮은 새끼들 아 여기 진짜 오지 말아라 아 아 여기 군이구나 그럼 됐고 시간이 어디 어디 나오는 거죠? 시간이 어디 나오지? 아 어! 어! 나갔다 아 밀력군 틀리래 지금 협상을 해 지금 밀력군 잡으러 왔는데 밀력군이 이런 식으로 싸우네요 나는 마을에 들어가서 뵈는 줄 알았는데 끝내줘! 아 나 죽으면 이것도 아웃인가? 아 근데 나 옷 맞춘 거 치고는 너무 약하다 나 오늘부터 무쌍 냄새가 났었는데 너무 하는 거 없는데 나 지금? 우리 대장님 곧 갱이 들고 뛰어가는 것 봐 검사님! 할 수 있지? 믿고 가는 거야?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무협지에서 갈댓잎을 들어도 진정한 달인 아 씨! 달인이 아니었던 걸로 너무하시네 진짜 실망입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할 줄이야 아 참 난심해서 이거 뭐야 다 잡았잖아 그렇지 그렇지 빅토리 어우 이번 애들 셌네 적들이 인정이다 이건 가죽 7개 겁나 좋고 예이 노행물 내놓으세요 가죽이 14개네? 가보자 이런데 말고 좀 중앙에서 캐스트를 해야겠네요 무혁 무혁은 어제 신나게 했으니까 무혁 오늘 하지 말고 적당히 밥이나 먹으면서 귀찮은데 이거 그냥 팔아버릴까? 하핳 하핳 아냐아냐아냐 적당히 돈 받고 뭐야 이거 왜 떴어 아 이거 해야돼? 메인캐스트 같은데 하기 싫은데 266일 지났어 아 성으로 가야되나? 군주를 길에서 안 나던가 돌아갑시다 이제 이렇게 두 칸까지 해방이 됐네요 어 캐스트 많이 깨라는 건가봐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원래 이런식이네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 지금 그냥 병사 그냥 마을을 조금씩 징집해가지고 했거든요 저는 길도 뭔가 좀 묘하게 귀찮아 라게타 로타이로 가자 저희가 제일 편안해요 저는 가운데이기도 하고 굳이 해적을 안 잡아도 될 것 같네 돈도 꽤 괜찮게 들어오고 지금 명성을 갖고 싶은 거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25만 더 올리면은 더 미래를 볼 수 있어요 우리 파티 근데 얘네 방패 없으니까 너무 잘 둔다 검사님 너무 잘 둬 어떻게 저거 검사님을 믿을 수가 없어 나처럼 무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저거 그냥 밥이 싼 데서 사냥을 할 거면 본격적으로 이렇게 밥이 싼 데서 아 근데 여기는 가죽이 남아 돌 거 같은데 근데 사막에서 가죽을 파는 게 나을 것 같지 아쌀이 사막은 가죽이 없으니까 와 이거 잘 받아준다 말 겁나 비싼 것 봐 개양아치 어디 가죽 이만큼 사가 아 이리 밥 좀 줘 야 너희 밥도 비싸냐? 뭐하는 동네야? 개스트 있다 아 이상한 거 시킨다 싫어 싫어 어디 보자 로타이로 가죠? 난 이 가운데가 좀 마음이 편하네요 역시 사람 냄새 나는 데서 살아야 돼 현실에서는 사람 없는데 사는 게 좋아도 게임에선 사람 냄새가 나야지 안정감이 있지 밥이 좀 부족할 것 같은데? 이 2로부터 굶어야 된다 얘들아 지금 체력을 아껴라 굶어야 된다 슬슬 아 이거 사야 됐네 아이씨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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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가죽 그냥 다 처분하자 아 이거 내놔 봐 좋아요 아 이거 방어구를 줘야겠다 근데 방어구 줘도 오래 못 버틸 것 같아 더 싫어 난 그게 어이 검사님 붙기도 전에 죽는 거 보고 정렘이 확 떨어지는데 어떡하죠? 방어구를 진짜 줘야 되는 거야? 같이 제일 비싼 게 방어구겠죠 지금? 저 꼴을 보니까 이거는 뭐 얼마나 다른 거야? 내가 낀 거랑? 얘네가 낀 거랑? 체력 200도 높고 이게 다야? 가볍고? 아 너무 보기보다 좀 구린데? 나는 나는 말가빠 겁나 세 플레이트 메일 마감 이건 말이 아니라 말 가빠네요 3만원짜리 작살 이거 아까워서 던질 수 있냐? 가통 데미지 엄청 높네요 113이면은 113이면 거의 한 방 아니야? 앵가라면? 속도, 정확도, 수량 헤엑 겁나 비싸 아 이거는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왜 그렇게 느껴지지? 속도도 느리고 공격력도 낮고 한.. 한손무기 길이가 길구나? 구경하는 맛이 있구만 망토도 만원이야 너무 양아치야 아 아 진짜 비싸다 아 이거 본격적으로 하려면 진짜 갑바를 만들어야겠는데? 공방을 해야겠다 그냥 밥, 밥 싸야돼 밥 싸야돼 밥 있네? 다 팔아 그냥 귀찮아 아 15,000원 모으면 된다 15,000원 아 은신차를 좀 털어야 돼 숙도적이래 숙도적은 안 되는데 진짜 무역해야 돼? 진짜 무역해야 돼? 진짜 무역하기 싫은데 이제? 고! 와.. 야.. 미쳤다 아이고 아이고! 할 수 있지? 믿는다 웃고 있다고 그렇지 아 아하.. 흐흫 쓰읍 이걸로 바꾸자 다 내놔 그리고 나 화살을 못 끼고 있는 거야? 그냥 화살이네? 자 가자 한 번 싸울 때마다 추절이 커 얘네 정신 못 차려 한 번 싸우면은 제일, 제일 센 거 나왔나보다 궁전근이 나왔다 아싸 우리 파트 에이스다 아 척후병으로 해버렸네 실수로 야 그냥 석궁병 해 귀찮아 서구 석궁이 형도 좋겠지 가자 어디 보자 병사 업글 하면서도 돈이 좀 남네요? 여기 불 나고 있는데 괜찮은 거야? 불 나고 있는데 장사해도 돼? 어디 보자 진짜 활만 줬어 400원 어 돈이 진짜 잘 나온다 사냥하는 게 전작보다 더 잘 나오는 거 같애 근데 내가 이길 수가 없다 엔간하면은 이거는 이건 이건 그냥 떡바르죠? 야 이렇게 해 놓고 사는구나 이거 재밌겠다 이거 옛날 영화에 보면은 가정집에서 나무 위에다가 저게 만들어 놓잖아요? 애 아빠들이 궁금했어 어떻게 저걸 만들 수 있는지 저거 어떻게 만들어 그런 거를? 확실하게 이기는 싸움인데 결투를 왜 하나 해쳐 아이고 나가고 나 데미지 겁나 약해 진짜 와 데미지 개쓰레기 가자 무기 사야겠는데? 와 도몽림이다 도몽림 내꺼 와 이거 내 무기보다 더 세 미친게임 아 너희도 오티어 무기 끼고 있었냐? 나만 쓰레기 끼고 있었어 설마? 이게 더 좋다 야 바꿔 튼튼한 가죽 팔보대는 우리 검사님한테 주겠습니다 됐다 이제 됐다 이제 검사님 믿고 있어 언젠가 밥값 할 거 믿고 있어 검사님 믿고 있어 검사님이 해줄거야 하 검사님 믿고 있어 검사님이 해줄거야 별로 값을 못 치르는 것 같아 얘네들 차라리 궁병이인게 낫겠어 동료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흐흐흐흐 behöver 적인데 가서 때리는 것도 아니고 방패를 주던가 해야 되나? 아 진짜 방패 줘야 되나? 곡물이 옷보다 싸다 아 옷이 곡물보다 싸다 혹시 뭐 좋은 무기 없나요? 어 양이 110원이나 하네 아 이거 뇌절인데 근데 진짜 양손 거미라는 게 없다 아예 없어 안팔아 그냥 너무 황당해 양손 거미가 아예 없는 게 너무 어이가 없어 자 은신처로 가자 뭐하는 은신처냐? 병사가 슬슬 부족하네요 산적 은신처네? 열다섯 명? 킥만 하지? 아 와아 파이크 전사 올려 전사님이 올라가야지 아 나 포로를 안팔았구나 외복 기다리는 속도가 남은 시간에 비례해서 딱 되는군요 초기화대도 그럼 비슷한 거네 가자 나도 이번에 나도 간다 저기랑 우리 편수랑 비슷하네요 아 그런 그런 옷 입은 애들한테 지면 안 된다 그렇지 산도저기 옷은 진짜 구리다 습격 화면 너무 좋네 여기도 왜 이렇게 달리기 빠르냐 기분 나쁘게 아 나 진짜 말 벗고 운동 능력 올려야겠어 어찌 말 타지도 않네 싸울 때 그렇지 잘 싸운다 야 잘 기통차게 싸운다 기통차게 싸운다 그래 잘했어 94 피해를 줬어? 그럼 피해를 줄 수 있구나 어딨는데 어디 저거 어딨냐 얘들아 어디 가냐 여기 없어? 아 노래 노래 긴급한 것 봐 야 저렇게 퍼져있네 아 저렇게 빨개 벗은 놈한테 질 순 없지 그치 검사 야 그렇지 아까 패야된다니까 검사 200이야 200 어 200다리 200다리 아이고 뭐야 아직도 있다고? 근데 진짜 거의 안 맞고 잡는 것 같다 얘네들 저렇게 빨개 벗은 애들한테 맞으면 안되지 어 아 검사 돌멩이 맞고 뻗었어 돌멩이 돌멩이였냐? 뭐였냐?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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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창이었나 보다 우리 애들 몇 명이죠? 우리 애들 더 많은거죠? 믿는다 난 결두 따위 하지 않지 어이구야 미친놈들아 그렇지 그렇지 어 나를 왜 몸빵으로 세워? 빠지는 속도 좀 봐 어 이거 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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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힘들게 잡아야돼? 산적 따위를? 전리품 전리품 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묻혔다 야 대박 기병은 필요없는데 기병은 기병을 줄게 기병은 싫어 나 사람이 말을 다 징그럽게 기병 포로로 못때려오냐? 아 근데 두명이나 있네? 속보마 야 아이템 아주 빵빵이 좋네요 먹을 것도 주고 대추 야자도 줬음 인근 명사들과 관계가 이만큼 증가했습니다 와 좋다 야 겁나 비싸 받는 클라스 미쳤어 이거밖에 안준다고? 600원밖에? 에반데? 8,000원이다 8,000원 이제 무기 살 수 있겠다 진짜 와 무기가 너무 성능 차이가 심해서 전작이랑 차원이 다르네 전작은 솔직히 무기 좋은거 껴도 별 의미 없었거든요 무기는 진짜 무기 개, 개체 그 성능보다 무기의 종류를 보고 꼈는데 와 이거는 완전 이제 진짜 마검이야 마검 중세가 너무 장비 차이가 심해졌어 진짜 대장간 한번 해봐야되나? 궁금하기도 하네 좀 돈도 좀 여유가 있으니까 공방을 살지 대장간을 살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어 물고기 좀 팔아봐 드디어 물고기존이다 아 물고기 무슨 21원이야 사기꾼들아 금물 쳐서 잡으면서 와 존나 수산시작인 줄 알았네 아우 대추 야자 아 이거 좀 손해보는 기분이지만 팔아줍니다 자 와 속보만 싸다 이 정도면 사야지 이 정도 늘면 사야지 자 캐스트 없니? 무기가 필요한 건달동 저거 석궁이지 엿먹으시고 석궁을 어떻게 구해와? 내가 쓸 것도 없는데 이씨 미친 게임이야 스테드 석궁이 있네 한번 볼까 궁금하다 석궁은 어떻게 되는거지 있으면 아 나 포로를 안팔했네요 또 와 이거 일렬이야 어 세정전속도가 올라가는구나 마상재정전 가능 아 원래는 못타나보네요 원래는 약간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었는데 볼트로 저걸 죽일때마다 사기가 감소합니다 개 신기하네 이거 유기맥슨가? 왜 저거 못찍어? 아 이것도 못찍는구나 아 나 그럼 찍을거 없는데? 이거 이거 가야되나 이거? 와아 와아 이걸로 가는게 낫겠다 이렇게 가는게 낫겠다 괜찮네 이렇게 보면은 인내도 찍을 수 있음? 아이 인내란 안됨 그럼 나 걸어다녀야겠다 그냥 운동능력 야 말 내꺼 빼야겠다 초음마 이건 이건 도로 사가 말을 영원히 안타겠다 나의 의지야 도로 사가 사백원 야아 좋다아 사백원 하아 하아 여기 너무 곡물 바가지에요 아아 모카 68원인건 좋다 모카는 가져가서 팔 수 있을정돈데? 위로 가면은 아까 150원에 사지 않았었나? 팔지 않았었나? 10,100 한 70원은 남길거 같은데? 빠바바밤밤밤 빠바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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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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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대장간 한번 해봐야겠다 크흫 무기 너무 사기 싫다 진짜 야 대장간 좀 해야겠다 진짜 워소드를 만들 수가 있네 이게 뭐야? 아 크게 만들 수 있다고? 다마스킨 강철이 필요해 아 그냥 워소드만 만들 수 있는거야? 종류가 없어 창도 안돼? 아밍소드 아 이거네 칼이네 칼 피해량 개수가 저렇게 결정되는군요 와아 크흫 5.4에 0.1 나 이거 모르겠는데? 질 좋은 강철이 필요하고 질 좋은 강철 질 좋은 강철 질 좋은 강철 질 좋은 강철이랑 다마스킨 강철이 뭐야? 어? 이해가 안되네 제 장소는 지금 빵이네요? 흐흫 흐흫 하나씩 해야 된다는거 아냐 이런거 지으면서 이것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이렇게 어 이렇게 규모 줄이면은 난이도 더 나아지나?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만들면 되네 사가지고 원목이랑 숫 숫은 모르겠고 원목은 뭐 자주 구했죠? 철도 뭐 그냥 가져오면 될 것 같고 아이씨 너무 정제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원목이 엄청 필요하네 철광석도 필요하고 제론덴트 철도 필요하고 오 오 그리고 원목이 일단 많이 있어야겠네요 원목이 있고 철광석만 원목이랑 철광석만 있으면 기본 장비는 만들 수 있네 해봐야겠구만 일단 일단은 먼저 공방을 해야겠다 근데 저걸 할 거면은 당장 뭐 내가 어떻게 할 것도 아니고 지금 당장은 만들 건 아니고 그 상점 상점 장비 쓰면서 일단은 명성을 올려야되니까 부대를 키워야되니까 돈 모아서 공방 사고 차후에 한꺼번에 하는게 낫겠네요 어차피 돈으로 할 수 있으면은 아 그렇게 해야지 흐흫 중간에 허튼 데다 돈 쓰면 안되는 법입니다 진정한 사업은 저걸로 진짜 엑스칼리벌 만들어도 당장 써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걸로 완벽하게 보병대가 완성됐어 아 옥말라 소 소 싸다 아 사막으로 갈까? 소도 샀는데 나 여기 어떻게 갔죠? 일로 갔나요? 일로 가 하다가 아아 물맛 좋다 옛날에 막 간식 먹으면서 했었는데 막 오이 초장에 찍어 먹으면서 오벤드할때 양파 먹고 대개 일상으로 돌아온 느낌입니다 옛날에 이제 하.. 그 한창 트위치에서 방송할때 많이 했었는데 여기서 팔아도 그냥 60원이 남네 여기서 팔고 그냥 다른거 사갈까? 일단 밥은 먹어야 되니까 공물은 적당히 사갖고 저기 공물이 싸니까 저기서 생활을 좀 하죠 그리고 그 말도 한 번 뺏고 싶고 야야야 빨리 가 뭐해 야 긴 여행이야 근데 저렇게 건너오기 힘들면은 얘는 누구랑 전쟁해? 진짜 배가 있는건가? 내가 모를 뿐이고 이렇게 이렇게 전쟁하나? 여기 뭔가 이질감이 심한데 일로는 못 다니는건가요? 아예? X 표시돼있어 얘가 약탈자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약탈자도 잡고 해보죠 지금 내 병사 수준은 딱 범죄자나 상대할 수준이고 흫 정규근은 손도 못 댈거 같다 진짜 쿠야조부터 한 번 가격을 좀 보죠 어 270원 하나만 사 그리고 퀘스트 뭐있어 훔친 작물 매미 아 왜 자꾸 훔치기만 해 이 새끼들은 뭐야 정체가 아 아 이상한 새끼들이네 물고기 11원 이거는 뭐 거래할건 아니고 먹을만큼만 사죠 저기서 곡물이 엄청 싸니까 안쪽으로 가서 팔아야지 저기면은 딱 날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구만 아 여기서 팔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 아마 6원까지 팔거 아 근데 그 근데 살까? 하긴 뭐 이정도면 많이 남으니까 700원 음 공방을 지을지 뭐랄지 좀 고민되네요 상점표 무기를 살 것이냐 공방을 지을 것이냐 은신천까지 생각을 하면은 음 은신천까지 갈 거 생각을 하면은 무기가 더 난데 공방이 너무 안 남기도 하고 당장은 지금 공방 얼마죠? 아 공방 진짜 많이 주긴 한다 ㅋㅋㅋㅋ 공방 미친듯이 주긴 하네 60원이면은 10일이면은 600월인데 이 정도면 린넨 공장 못지않은데? 잘 주는데? 자 아 무역 너무 좋고 무역이 너무 편해 이거는 무역이 너무 반칙이야 오베리야 이거 무역으로 너무 대상하기가 쉬워 아 여기 왠지 불안하다 소 비싸게 안 사갈 것 같은데? 저기 윗동네에서 팔아봐야겠다 아 여긴 아니다 저기 말도 싸고 곡물도 싸고 내 생각에는 소가 좀 비싸게 팔리지 않을지 도리어 퀘스트 있니? 퀘스트 없구요? 동료 남기기도 있네? 굳이 남길 필요가 있어 내 땅도 아닌데 저번에 이쪽이었죠? 이쪽에 있는 마을에서 5원에 4원에서 5원에 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여기 상단을 걸치면은 더 싸게 살 수 있을까? 아 여기 소가 좀 거시기하네 혹시 싸다 사막말 130원 사자 지금 사자 사막말을 팔자 나 저 아세라에 저거 비싸게 팔릴라나? 여기 말장 사기 괜찮네 상품 응 내놔 아 곡물이 안 내려왔네 가기 계속 소 한 마리 팔자 빠바바밤 5.6이야 50명 데리고 어 야아 겁나 싸 여기까지? 소를 여기서 그냥 처분을 하죠 여기까지만 곡물을 파냐 혹시? 야이 곡물이 곡물을 좀 많이 살까? 근데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게 좀 문제네 상단에서 이렇게 많이 처분 안 할 것 같고 7원 간다 간다 할 데까지만 사자 아 잠깐만 이 정도? 갑시다 아예 멀리 나가서 20원에 팔지 그냥 눈앞에서 처분할진데 여기서 처분하는게 낫겠죠? 더 내려 더 내려가 여기도 여기도 괜찮다 여기도 여기도 6원이면 괜찮네 아니면은 일단 가 여기서 팔까? 에이 이건 아니지 에이 이거 너무 날먹이지 말은 240원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아 그냥 그냥 올라가자 아예 그냥 말이랑 다 들고 밖으로 나가서 아예 밖에서 팔지 아 또 무역게임 됐네 이러니까 소 처분하고 사목말 처분 진말 좀 파니 너? 진말 파냐? 나 좀 급한데 지금 아 이제 이 정도를 해서 용량 초과 상태로 그냥 나가죠 여기는 여기는 비싸게 살 것 같으니까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또 상단돼버렸어 아 이거 엔간이 해 진짜 무슨 10원이야 아 이거 못가잖아 이러면 아냐아냐 우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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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아 엔간이 해 갑자기 세일 들어왔어 애매하게 나가자 나가자 아 이거 좀 애매한데 심한데 이러면 아예 들고 나가야되나? 무용만 하러 온거잖아 이러면 여기는 특산품이 곡물이지만 곡물이 비싸군 그렇지! 야 이거로 바꾸자 어우 지랄로 뭐 이렇게 안 사가 얘네 뭐야 야 특산물이 곡물인데 곡물 비싸게 사는 것 봐 여기서 양도, 양도 재배? 양 없구요 극혐이구요 아마 아마 싼 것 봐 와아 너무한다 야 내놔 내놔 그래도 2등 많이 받네요 곡물로 두 배 넘게 채꼈고 말도 그렇고 여긴 말이 좀 싸네 이거 노새 하나 사? 진말? 아니다 곡물 좀 팔자 야 물고기 먹어 밥 좀 사자 밥 사서 나가야겠다 여기 아 벌써 만원이 됐네요 아 여기가 진짜 무용하기 괜찮다 무게가 좀 후달려서 그게 문젠데 밥은 어때? 다음은 밥 없어? 내일까지? 아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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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빨리 사 못 파는데 여기 말이야? 에이 이거 좀 아 이거 좀 아닌데? 하나만 하나만 하나 내놔 아이 하나만 사도 개 손해보는 기분인 것 봐 와아 이거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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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들이대 곡물 다 내놔 여기는 그냥 무슨 땅에서 곡물이 자라나나봐 굶어 죽을 걱정 안해도 되겠어요 여기 살면은 솔직히 전쟁도 안 날 것 같지 않아? 분위기가 누가 어떤 미친놈이 사막을 땅을 먹을라 그래 굳이 더 죽겠는데 너무 평화로운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어딘데 이렇게 뭐냐 어디 간거야 아 나 음식 없다 음식 없다 아야 굶고 있다 잠 잠 잠 잠 알아서 알아서 아 아 아 알아서 알아서 아 개 치사한 것 봐 한 끼 안 먹였다고 개 지랄하는 것 봐 와아 나 없었으면은 빚더미에서 술이나 퍼 쓸 놈이 너무 상도덕 없죠? 어 말 좀 사야겠는데 말 좀 내놔봐 이거 무역은 진짜 끝내준다 무침 무역이야 진짜 와 말 겁나 싼 것 봐 다 사야 되는데 이 정도면 아 이건 좀 오반가 옆에 더 싸니까 말만으로 2700을 찍네 야 말 다 사자 그냥 어느 정도까지 올라오는 것 치고 다 사자 다 사자 다 사자 내놔 내놔 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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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0까지 땡겨 좋아 이거 들고 나가면 된다 이제 이거 이거 들고 나가서 한동안 안 들어오면 된다 진말 좀 안파냐 5.7입니다 와 3000 곡물을 3000 3톤을 들고 5.7로 다녀 50명이서 와 개빨라 굶지 않는 기마대 개꿀 축축가 축축가 아 저기서 곡물 한번 그거 한번 해봐야겠다 공방을 한번 해봐야겠다 잘 볼 것 같은데 엄청나게 상단에 한번 처분 하지 말고 나가자 다 들고 나가서 곡물 비싼 동네 가가지고 그냥 다 처분해버려야겠다 7,8천원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6,500원으로 나가면서 곡물 3톤을 챙겨갑니다 너무 좋고요 어디가 좀 괜찮을라나 아까 그 눈밭으로 가야되나 이쪽으로 일로 가야되나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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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열심히 가 이거 무역은 진짜 미쳤다 근처에서 파는게 더 이득이 어 양 너무 좋고요 양모가 얼마에 팔리지 아 사날라 사날라에서 107원이야 사야지 그럼 올라가자 올라가자 그냥 됐고 어차피 위에 가도 비싸게 팔릴 것 같은데 꼴을 보니까 야 이 눈밭에서 누가 누가 양을 키워 키우네? 졌댓다 아냐아냐아냐 쌀 때 샀으니까 남는 재산이지 야 맷돼지 미쳤다 진짜 곡물 12원 양모 양모 아 양모 그냥 처분할까? 무기가 부족한데 말은 잘 샀다 언제 어딜 내놔도 꿀리지 않는 말이네 멧돼지는 무게를 안 먹어요? 멧돼지는 아 속도가 떨어지네 멧돼지는 분류가 식량이야 무게 안 먹는 식량 됐다 이 정도만 가져가죠 속도도 있으니까 와 나 처음 알았네 아 이 추운데서 동물이 다 자라는구나 하긴 저기도 양 같은 거 있다 여긴 포도 여기서 한번 거래 한번 때리자 아 또 무역이야? 아 씨X 무역 충독 진짜 야 너무한다 15원이 뭐냐 어이가 없네 야 야 일로 들어가 여기 곡물 재배 아 저기 사는구나 미친놈들이네 아 미친놈들이네 개비싸게 받네 양 데리고 돌아가야 되나? 옥스알로 가봐 은신처 약탈자 600명인 줄 깜짝 놀랬다 아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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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건드려보자 고 와 대박 사막말 겁나 비싸 4배 남아 말 좀 사실? 메대주도 사실? 어 근데 처분하게 애매하니 그냥 판매하자 이거는 많이 남길 수 있는데 내가 남기고 남기기 좀 애매하네요 아 많이 느려지긴 했는데 12,000원을 주는데 많이 느려지면 어때? 대박 거래기술 아직도 올라가는 것 봐 와 너무 역겨워 상단 딱 들이대 와 이거 상단이 너무 사귄데? 돈 모으는게? 오늘도 그냥 돈이나 모을까? 돈이나 모을까? 어 너무 사기잖아 공방 지을 수 있게 됐네요 순식간에 옥스알에서 짓자 옥스알은 어디 어디야? 마레이벤 오리탄 프레기안 오리탄 점토 마레이벤 마레이벤 마레이벤은 원목이네요 왜죠? 왜 이거 하면서 원목이죠? 뭐 오레탄? 어디 오리탄 프레기안 프레기안이 어디야? 여기네? 아마가 아마야? 오씨 그럼 또 원목이야? 잠깐만 어? 아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좀 좀 남을만한 데로 가자 곡물 다 얘네 거겠지 뭐 곡물 곡곡 철광석 물고기 장사 좀 잘 되냐 이따? 아 무슨 곡물 이렇게 싸게 받으세요 곡물 왜 내가 먹어야겠는데? 헤엑 사먹말 500원에 파는 거야? 어 나 그럼 진말이라도 줘 오 와 말장사 너무 잘 된다 하 차원이 다른데 말장사는? 세 배가 넘게 닮는데? 와 이거 야 공방 좀 짓자 알 알란타스랑 할리스부스트 말 이름 좀 봐 할리스부스트는 어디야? 여기네 곡물이랑 철광석인데 아 두개 아 두개가 겹치는 데는 없나? 홀스거 카낭 라멘탈 홀스거 라멘탈 카낭 여기 이렇게 있다 물고기 올리브 일부러 안 겹치게 만들었나보네 그럼 철로 철 철 한번 해야겠다 야 공방을 또 짓는다 이거 오늘도 무역해야겠네요 가문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문 돈으로 사면 됩니다 돈이 짱이지 아 역시 마블 안 변했네 마블 역시 돈이 짱이야 공방이 짱이야 뭐 어디 가서 해야 돼? 도자기 공방 가면 되나? 은쇄공서? 은쇄공서가 다 가까운 거 같네 빨리 좀 뛰면 안되냐? 말타고 올걸 안장이 없지만 3천원 남았으니까 공물 처분하면서 어 빈터도 있네? 빈터를 한번 가보자 저 빈터를 살 수 있으면 더 싸지 않을까? 빈터에다 공방을 짓는거지 아 그런거 아니겠다 왜냐면은 이거 살 때 공짜였으니까 변경비가 여기서 철광석으로 가면 되네 직원 직원 나와 13,000원 만드네 야 도시 잘 만들었다 직원 나와 13,000원 만드네 공물을 할지 대장관을 할지인가? 대장관 좋아 기대하겠네 지금 5천원 정도 남았죠 이러면 또 무역 할 수 있네 돼지를 사가야겠어 어 깜짝아 뭐야 돼지를 사가야겠어 아 사막이 무역이 너무 좋다 근데 사막이 너무 혜자다 진짜 다른 지역이랑 급이 다르다 공물 왜 다 이렇게 싸진거야 아 계속 들고 있어야겠다 공물 아까워서 안되겠다 지금 느려가지고 사냥도 못할 것 같은데 하 5천원 남은거 봐 너무 역겹고 철광석이 그래도 좀 비싸게 남겠지 철광석인데 병사를 끌고 다니는 의미가 없어 이렇게 되니까 무기 좀 없냐 좋은거 슬슬 무기 한번 질러 아 속도 너무 느린데 야 근데 속도는 진짜 역겹네요 이게 차이 낫겠다 이게 아 속도는 확실히 차이 난다 길이 차이도 좀 나네 이 데미지가 세긴 한데 이 와 이거 아 데미지 차이가 너무 심하다 위에꺼는 6티어 같은 티어 내에서 정하는거다 8500원짜리가 좀 탐나네요 공물을 빨리 처분해야돼 아 난 이 눈밭에서 공물을 이렇게 잘 쟁여놓을거라고 상상을 못했네 위척동네로 갈걸 그랬어 멧돼지 한 천마리 끌고가서 그냥 다 털어먹어야 돼 공물이랑 멧돼지를 바꾸는거지 말이랑 해서 말 다시와서 처분하고 멧돼지랑 바꾸고 말이랑 멧돼지를 바꾸는게 제일 이득이네 당장은 왜냐면 공물같은 경우 처분하기가 힘드니까 불처분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레벨로 한번 가봐 갈 길 있지? 이거 길이지 이거 어 길 아니네? 야 이거 잘못 만들었는데 아무리 봐도 귀찮아서 안돼 이렇게 만들면은 길 뚫어놔야 돼 언제 돌아가 저거를 딱 먹는것도 귀찮겠다 진짜 딱 먹는것도 귀찮겠어 진짜 그랬는데 아 아 아 아 아 흐읍 데미지가 20이 차이가 나네 거의 기도 차이 나고 와... 이거 너무 느린게 좀 거시기 한데? 공속 100 이상의 무기 플러스 걸 찍을거기 때문에 나 그냥 이거 85 이걸로 가야되나 그러면은? 올라가는 효율은 훨씬 좋긴 하다 데미지가 겁나 세기도 하고 좀 빨라야될거 같은데 여러명을 때릴거고 어차피 뭐든 맞춰서 좀 한번 벙치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좀 게임이 될거 같은데 어떻게 각이 안나오는거 같은데 야 이렇게 들어가서 사는덴데 여기도 이렇게 약탈당하는거야? 어떤 의미에서 여기 약탈하기 제일 좋겠다 곡물을 재배하네 여기서 특산물이 곡물이네? 하지만 곡물 비싸게 사가고 처분하기 번거로우면 그냥 여기서 처분하겠습니다 적당한 데서 한번 꺾어야겠는데? 와 데미지 95 야 왜 남의 화살이 그렇게 아픈지 느껴진다 딱 아파 보이네 딱 봐도 와 여기도야? 와 해적단 뭐 저렇게 많아 야 여기 성을 지었어 대체 왜 지은거야? 마을 지킬라고? 그냥 노을을 편하게 보내려고 지은건가? 돈을 투자해서? 이건 내가 먹고 처분할게 없네 소금이 잘나올거 같은데 땅이 뭔가 구조적으로 해적 잡아 마지막에 나한테 덤볐는데 뭐 왜 덤빈거죠 10명으로? 아군이 있었나? 아군이 있었나? 가자 돌진 돌진 지자 지자가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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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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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 꺼져 봐 이 지자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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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좋네 아파 고정민이 막 죽어 이게 괜찮은거니? 어 괜찮아 괜찮아 강한 놈들 한두 명 떠있는거 겁나세 그렇지 그렇지 도망간 도망간다 아 장비좀 줘봐 새사슬로 된거 있잖아 아 얘는 너무 안주는데 좀 제한이 들어갔나보다 너무 센걸 주니까 흐흫 한두 명이 삼십? 뭐지? 어 나 좀 커진거 같은데 아 야 어디가 길 없어? 어 여기 길 없네? 여기다 해적단 은신차 해놓은 놈들 진짜 나쁜놈들이야 좋네 악당들이야 진짜 아 아마 여기서 팔아도 괜찮았겠다 포로 뭐야 아 네 명짜리는 잡아도 별로 양해가 없을거 같은데 아 해적단이 진짜 많네 이쪽에 다 해적단이야? 해적단 밖에 없네 야 이거 음식 먹으면서 해적단 사냥해야겠다 쟤들은 부족하고 딱 열 명이 마지노선인거 같은데 내가 이길 수 있으면서 적당히 이득 볼 수 있는 열 명짜리를 잡아야되는데 올라가자 여기 올라가죠? 어 이거 구분이 안되네 어떻게 올라간거야 여기를? 아 또 약탈자 존이야? 아아 본자다 파패대 군대 여기 병사들은 어떻게 올라가나 여기가 노르드 냄새가 심하게 나는데 야 딱 해적 갖고와봐 진정한 해적들은 마을 근처에서도 막 나대거든요? 영주들 막 다니는데 믿고있네 나대봐 헤엑! 6원이면 사야지? 아 이거는 식사용으로? 아 식사용 필요 없었는데 아 얀부토 타코르 어 왜케 여기 깔끔해 야 여기 저기 아 멀어서 추워서 안 들어온다고 그냥 무법자들 사냥했나본데? 겁나 깔끔하잖아 헥! 멧돼지 상.. 잠깐만 헤엑! 야 무조건 사야지 속도가 좀 떨어지는 불상사가 있지만 섹 어흠 오우 예헤 와아 개대박 헤엑! 곡물 미쳤어! 대박 돼지 곡물 대신 돼지 먹어야 되나? 음.. 와 공방 또 짓겠는데? 수익좀 보자 야 6원이라고? 아냐 이제부터 올라갈거지? 시... 에이이 믿는다 뭐 누구 레벡업했나요? 왜 이거 떠있는거죠? 나밖에 없는데? 아 아 아 이런거 하나밖에 없으면 그냥 나를 찍어주지 투척무기 화살통 어 여기 바로 옆인데 어 왜 소 왜이렇게 싸 야 여기서 사서 사막으로 가는건가 보구나 버터도 싸네 심지어 야 이거 80마리면은 그냥 말이랑 바꿔도 되겠다 그냥 가서 야 이거 나 해적잡으러 왔는데 이렇게 잘 기른다고? 야 사막말 여기 그렇게 싸게 하지도 않네? 넌 먹을거나 좀 사야겠다 여기는 나도 먹고 살아야되니까 고기좀 먹여줄까요? 올해 오늘 어떻게 고기좀 먹어라 열심히 살았는데 이득도 많이 받는데 이런거 가끔 먹여줘야지 사람 사는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야 진짜 싸다 아 이거 8월 9 사막가서 공물 공작 공방 좀 지어야겠는데 진짜 진심으로다가 와 너무 좋은데? 근데 해적이 정작 해적이 안나옵니다 해적 나왔다 아 생각보다 해적이 별로 없네요 여기가 오히려 그 구석이 많았네요 물고기 25개로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얘네? 내려갈때까지 그냥 내려가자 그냥 여기 어디야 헤엑 완전 대각선으로 가야돼 여기 이쪽에 길있나? 길있네 일로가자 일로가자 아 공물 좀 좀 좀 공물 한동안은 공물만 먹게 생겼는데 공물 먹어야 되냐? 공물 공물 아 이건 좀 거시기한데 아마 이거는 돌아다니며 합시다 한 두배 정도 남길 수 있으니까 사실 저는 무역할 때 항상 한 20%만 남겨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극한의 이득충들이 많아 두배를 무조건 남겨 어 야 야 탈자 뭐야 딱대 야 딱대 딱대 50명? 어? 딱대 빨리와 그렇지 질 것 같은데? 에이 설마 이길 수 있지? 자 어 좀 전략적으로 나오겠는데? 아냐 봐봐 이걸 너희를 강으로 몰아넣고 조금 고지대에다가 공병을 둔 다음에 나도 공병으로 해 자신 없지만 67명 밀릴 것 같은데? 저걸 한 번 밀려받기 때문에 여기 약탈자는 그냥 옛날에 혼자서 다 못 싸가는 약탈자가 아니더라구요 좀 뚝가 맞더라고 이번에는 장비도 좀 고리고 우리 애들 검사님이 잘 해주실거야 잘해야된다 얘들아 이 애들 삼겹시킬까 그냥? 삼겹시키고 내가 가운데 껴서 싸울까? 아냐아냐아냐 그냥 그냥 모여 어 그냥 보양 모여봐 일단 웃어 빨리 잘 싸야돼 얘들아 알지? 너 먼가보다 우리 애들 맞을까봐 함부로 못 쏘겠는데 돌진! 어디!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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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 새끼야! 어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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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이겼다 너무 잘 싸웠고 아 너무 약해나 데미지가 60이야 한손검보다 약해 양손 두끼인데 말도 안돼 진짜 무기 살까? 아 근데 무기 사면 느려져서 너무 극혐이다 진짜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극혐이야 어 국물도 나왔네 포도 치즈 맥주 나왔습니다 내려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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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빨리 갑시다 어우 30명 남았어 우리 애들 너무 무섭고 병사를 좀 줄이고 싶은데 줄이기가 거시기하다 올리지 말까 그냥 아싸리? 올리지 말고 무역이나 할까? 그건 좀 그건 좀 오반가? 나무꾼도 있네요? 나무꾼은 뭐야 나 한 번 보자 나무꾼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무꾼은 뭐야? 어? 괜히 올렸다 기마 쪽이구나 울프헤드나 아르 이거 팬도르 아냐? 팬도르 강전사 아냐? 팬도르 강전사라기보다는 팬도르에 나오는 제국 검투사 느낌이네 자자자 빨리빨리 갑시다 어 얘는 신나게 전쟁하고 있네요 얘 저랑은 관계없죠 저는 일반인이고 얘네는 장군들이기 때문에 나는 일반 상인입니다 아 쌍 나랑은 관계없는 동네입니다 이쪽 애들은 어 저런 800원 뭐 싸게 파는 거 있니? 대체 공물을 얼마나 얼마에 팔길래 공물이 안 나오냐?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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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너희는 밥 안 먹고 사냐? 아 이거 이거 설정했었지 아 미쳤나바나 아 정신나 아 전쟁 못 차리죠? 왜지 도끼 파니 너희? 아 너무 고민되니까 도끼를 살지 아이씨 아 너무 고민된다 진짜 세상에서 제일 고민돼 도끼를 살지 솔직히 솔직히 지금 소 처분하면 도끼 살 수 있거든요? 아냐아냐아냐 무혁이나 해 개지랄 하지말고 무혁이나 해 병사 33명이야 무슨 도끼야 도끼 내가 도끼 알아낸다고 뭐가 변한다고 공방이 더 중요하지 내가 도끼 들어봤자 나대다가 죽는 것밖에 안 돼 도끼를 안 들면은 무기가 약하기 때문에 나대지 않거든요? 약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강해지면 안 돼요 괜히 나대다가 머리에 투창 맞고 죽는다고 흐흫 힘이 힘이 함정이야 힘이 함정 진정한 털가죽 판다 여기는 제국 제국병사가 제일 이름이 깔끔한 것 같아 뭔가 와 털가죽을 파는 놈들인데 120원에 팔아? 미친새끼들 아 여기서 양 바닥을 펴면 너무 좋겠다 여기서 양 좀 비싸도 솔직히 살만하거든요? 어이 싸네? 처분하자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처분합시다 야 건너버렸죠? 어 일로 갑시다 여기부터 가 저기서 공방을 사는게 낫겠죠? 불.. 이걸 처분하고 말을 사갖고 올 건데 말 사도 아마 좀 남을 것 같으니까 캐스트 있니? 원자재 폭동 좀 쉬운 캐스트 없을까? 상단 호위 아이 됐어 무슨 나이벌겐 같은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 캐스트가 왜 이렇게 다 어려워 무슨 산적토벌 그런 걸 달라고 나한테 무슨 지들 전쟁에 날 낄라 그래 미친놈들이야 말은 됐고 쭉쭉 가봐 저.. 저기까지 가버리면은 이미 이제 양은 비싸겠다 나 가봐 식량 충분하죠? 저 식량에 돼지가 포함됐기 때문에 너무 끔찍하네요 팔아야 되는데 배고프면은 처먹을 거라고 아 이거 아냐 이건 더 욕심내야 돼 사막이다 사막놈들 멧돼지 처음 볼 거야 비싸게 팔아 신수라 그러고 속에서 팔아야 돼 인도에서 소를 신으로 섬기는 것처럼 신을 내가 데려가서 판다 여긴 또 곡물이 싸잖아요 여긴 또 곡물이 싸잖아요 전 기마대에 안 씁니다 저는 원때부터 안 썼기 때문에 진정한 전선 전사는 노르드죠 노르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어휴 나 포로 열여 열여 명이나 썼어? 아휴 여기 한번 처벌하고 가야겠네 여기가 여기가 진짜 혜자존인데 야스카르 빨리빨리 가자 아 돈 냄새나 아 빨리 가자 혜자존으로 빨리 가자 처분 한번 딱 때리고 혜자존으로 갑니다 사실 솔직히 보병해도 로독이 더 좋은 것 같긴 하네요 저도 개인적으로 노르드는 세기는 한데 밸런스가 안 맞죠 방어력도 좀 낮고 데미지는 진짜 미친듯이 쎈데 와아 애매하게 파는 것 봐 하핳 너무 역겨워 이게 100이야 나 싼 거 있니? 아 이거 좀 남긴 하는데 솔직히 이거 이렇게 사서 팔 정도는 아니죠? 근데 무역이 너무 남는다 돈이 솔직히 이거 무역 이 맵 한 번만 둬라도 만원, 이만원 그냥 생기니까 솔직히 말해서 무역이 너무 오벨이야 너무 무역을 사기로 만들었어 일로 가자 여기는 뭐 좋은 거 있었나? 상단한테 거래 좀 해볼걸 뭐 딱히 없네요? 곡물도 곡물 오히려 여기 가서 팔아도 될 정도인데 저기도 사서 상단이 이쪽 길로 가니까 상단 길 따라서 가다가 상단 만나면 좀 거래 좀 해야겠다 헤엥! 사모말 겁나 싸 이거 그냥 사자 솔직히 사막말은 500원에도 팔 수 있기 때문에 삽시다 어디 보자 빨리 해자전으로 가야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저 곳을 가기 위해 이 더운 사막으로 옵니다 해자전 심지어 뛰어다니고 있어 말도 안타고 야 이거 좋은데 아 멧돼지는 좀 처분하기 애매해 가자 사막도적을 잡고 사막도적 말을 좀 해소할까? 내 밖에 없는데 아 아침이네? 됐어 됐어 공물 많아 공물 많아 말을 과연 내줄까요? 은신처에서? 얘네들도 말들을 시게 해줘야 되는데 은신처에서 시겠지 아무리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하는 애들이어도 빨리 가서 얘네들 어어? 야 고작 4명 있는 주제에 지금 1기토 하겠다고 3대장처럼 걸어오는 거야? 와아 4대장이네? 내가 볼 것도 없다 치워라 빨리 치워라 그렇지 아이 검은 이빨 아! 방랑자 아! 아... 배교자 잘 죽을 거야 검사님이야 역시 검사님밖에 없어 나머지는 쓰레기야 다른 3명은 그냥 인원수 채우기야 진짜 개쓰레기들이야 인근 장군들한테 얼굴 도장 한번 딱 찍어주고요 와 이걸 반 이걸 준다고? 야! 와 니꺼다 야 감사히 생각해라 헤엑! 이거 왜 이렇게 좋아? 얘 줄래 검사님이 곡괭이 하나로 지금 다 썰고 다니고 있거든요 괭이로 검사님 믿습니다 의무관은 모집 안 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전투를 이기는 싸움만 하고 제가 영주랑 싸우는 거면 모르겠는데 부역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동술 올려주는 녀석만 데리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싸움에 들어가서 명성이 올라서 이제 동료를 더 모집할 수 있게 되면은 그때 이제 의무.. 의료를 하는 애들을 데려오던 거 하겠습니다 도시죠 이거? 나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도시네? 아 사막마 얼마나 해서 지금 사막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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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만 사야지 이거는 150원이어도 사야지 이건 너무 이득이니까 아 소랑 바.. 아이씨 소가 이미 이미 거의 3배 가까이 남겨먹긴 했는데 사막마 삽시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 5.4네요 어 마.. 사람보다 말이 더 많네? 사람도 늘려야죠? 가자 아 나 이미 왔구나 나 이미 혜자전화에 왔구나 곡물.. 곡물 사야된다 곡물 이러면 이제 동물 다 처분해야겠다 아.. 이거는 그냥 사자 멧돼지를 더 비싸게 처분할 수 있는데 어떻게 좀 애매하게 돼버렸네요 좋아 좋아 아래로 가면서 곡물.. 오원존을.. 돌면서 아 곡물이 너무.. 내가 곡물 너무 많이 샀나봐 곡물이 없어 와.. 말을 이렇게 사가면서 곡물까지 챙겨가는 곡물을 좀 사야되는데 내가 무게가 이제 좀 돼서 말은 좀 팔기도 좀.. 아이.. 뭐야 여기 왜이래 처분 좀 할까? 아 양 양을 너무 싸게 파는데 양을.. 팔기 위해서 한번 밑으로.. 밑쪽으로 가야겠네요 진짜 비쌀 때 130원에도 팔렸는데 이 나흘란이었나 보다 내가 착각을 했나보네 나흘란에서.. 오디나르였죠 나흘란.. 아 위였나? 아 위였네? 멧돼지 좀 처분하자 그럼 멧돼지도 더 비싸게 팔 수 있는데 너무 아까워 아 이거 솔직히 제 가격에만 다 처분했어도 이미 공방 지었는데 아.. 생각보다 동물들을 비싸게 안 사가네요 나는 말이랑 동물을 바꾸겠다고 이 생각으로만 왔는데 와.. 너무 좋고 돼지는 좀 처분을 하자 어차피 이거는 돼지는 19원 주고 샀기 때문에 하.. 이미 3배 가까이 남겼죠 돼지 너무 좋고 양만 여기서 잘 처분해주면 진짜 쌍따봉인데 양을 여기서 키우는데 없더라고요 그냥.. 어떡해.. 잠깐만 수익 어떻게 됐어 21원 아 이제 치고 올라온다 21원만 돼도 사실 나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저 녀석이.. 저게 저.. 60원이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양을 좀.. 양을 처분하자 그냥 처분을 하고 곡물.. 이랑 말을 사야되는데 말 충분히 샀죠? 곡물.. 곡물을 좀.. 아.. 어떡하지? 애매한데? 그냥 무역 그만하고 사냥을 해야될까? 여기서 그냥? 곡물 먹으면서 그냥? 싼거 먹으면서? 저 캐릭.. 말 안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깐 여기는 보병 특화된 나라가 어디인가요? 아 이거 사막물 파네? 아 159원이면 나쁘지 않지? 아 있는데 안사고 왔네? 곡물도 안사고 야 이 말만 팔아도 공방이다 이제 진짜 말은 팔지 말고 말 몇 마리 있어 지금 잠깐만요 아 말이 너무 많은데? 말을 이런 애들을 제거하고 사막말만 타죠 너무 거슬리네요 이렇게 있으니까 아니면 이제 이거 상인이에요 저 모두 잊으셨겠지만 제가 양손을 찍긴 했거든요? 하지만 거래를 더 많이 올려놨습니다 거래 좀 더 찍을까? 개양아치 이 포인트 있는데 못 찍지? 이 활력 포인트는 따로 계산되는 거구나? 어 4레벨마다 얻는 거네 이건 1레벨마다 얻는 거고 아 이게 다른 거였네 운동 능력을 괜히 찍은 거 같애 이 운동 올리려고 걷고 있긴 한데 별로 안 쓰이고 있네요 전술을 찍으면 어떻게 되지? 전투 시작 전에 부대를 배치할 수 있대 미쳤어 매력은 뭐야 명성 명성 올리는 거 너무 좋다 야 와 이거 너무 좋다 경영 마을에서 걷는 세금 증가 근데 이 의료수를 어떻게 올리나요? 올릴 수가 있나요 내가? 치료를 해줘야 되나? 올라가 있네 어느 정도? 그러면 일단은 거래를 좀 찍죠 지금 90 여기 맥스니까 거래를 좀 올리겠습니다 이거 너무 거래가 좋아졌어 2로 넘어오면서 1보다 훨씬 더 1에는 빠르게 무역해서 공방 사고 본 게임 들어가면 솔직히 무역 잘 안 썼거든요 그냥 비싸서 대충 샀는데 그래서 저는 무역을 안 찍고 무역을 올렸거든요 병사 그 그 돈 이득 보는 걸 안 찍고 예전에는 아 이거는 솔직히 이거는 그렇게 싼 건 아닌데 솔직히 남을 것 같다 사도 팔리는 것도 잘 팔리고 여기 아마도 꽤 괜찮네 진짜 좋은 땅이야 클랜에서 역할을 치료사로 하면 의료수리에 올라요 아 그래요? 그런 곳이군요 아마를 좀 사서 다른 데서 팔고 싶은데 아마가 진짜 사는 데가 많더라고요 사실 싸게 사는 거 자체는 다른 것도 문제가 없는데 팔라 그러면 또 안 팔리잖아요 다 다른 데서 싸서 곡물 같은 거 특정 구역 가야지 좀 비싸게 맞고 그렇지 이 정도면 사야지 아 그냥 구글로 사자 다시 다시 아 그냥 구글로도 사자 다시 다시 됐다 이 정도는 사고 아 무슨 벌써 초과가 돼 곡물 팔자 곡물 곡물 5원 주고 샀는데 이 정도면은 많이 남기 때문에 3배 남는 거지 이 정도도 이 정도만 해 팔릴 때 팔아야지 야 9,000원이다 진짜 너무 금방 모인다 돈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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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소금 이십섭 이십섭은 싸다 곡물도 사가시고 백개만 먹으면 되겠지 오십삼개만 먹어 좋아요 소금 오십 개를 사고 곡물 처분하면서 돈까지 받아가는 아니 너무 싸울 게 없다 전쟁을 이제 해야되나? 너무 싸울 껀덕지가 안 생기는데 아마는 좀 아껴둡시다 전쟁에 합류를 해야 되나 어디다 합류해야 돼 지금 나 이거 나 전혀 모르는데 병종 같은 거 나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기마 특기 특화되고 막 보병 특화되고 근데 보병 특화된 나라가 있나? 이 2에서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근데 모드에서는 없잖아요 와 곡물 이렇게 비싸게 사간다고? 미쳤네 삼십 개만 먹는다 나는 아 여기까지만 와서 팔아도 꽤 남네 다시 갔다 와야 되나? 곡물 사러? 아 클릭 보직이요? 클릭 보직이요? 알겠습니다 지금 해주죠 아 이거요? 설명이 안 나오냐? 병참 장교하면은 전사 계통인거죠? 아 눈 매워 어 수입 왜 이렇게 들었어? 우와 미쳤어 대박 나 전사로 다 키울 겁니다 강하게 만들어서 나중에 내가 안 싸우고 얘네가 싸우면은 그냥 얻어먹을 거예요 얘는 나 이제부터 전부 전사야 아 나 포로를 안팔았네 네? 군대가 왜 군대가 왜 줄었죠 도로? 45로? 아 군의관 하라고요? 그냥 아 군의관 하기 싫은데 일단 일단은 그럼 해야되나? 아 그냥 하죠 뭐 어때요 없으면은 엄대로 사는거지 목기기 하겠어요 어 이거 또 인구 많네? 뭐야 뭐가 나간다는거야 여기 뭐하러 왔지? 일단 일로 오고 양 처분해버릴까? 소금도 처분해야되는데 점토 20원이면 별로 안남네요 900원 받죠 양을 그냥 처분합시다 귀찮네요 양은 생물을 데리고 다닌다면 책임감이를 지고 싶지 않아 원목 아 원목 야 원목 아스카라에서 80원 남는다네 뭐야 저게 6천원 아 소금을 아 잠깐만 소금하고 암흑까지 처분하면은 원목 아 원목으로 한번 해볼까? 제 재련을 철도 사야되는데 그럼 나 생각보다 전투할 일이 별로 없다 딱 만원 있네 빨리 올라가서 말을 처분해야겠다 로바르트로 가야겠다 로바르트였나 어디였지? 말 비싸게 사는데가? 여기였나? 아 눈 매워 아 맞다 뭐다 이거 왜 안판거야 왜 안파는거야? 아 선술집 가는거 너무 싫어가지고 안팔게돼 300원 별로 주지도 않네요 원자재 가격 밀렵군부대 밀렵군부대 잠깐만 밀렵군부대 그거죠 제거하라는 것 주변 마을 불 안나죠 불 안나지 불을 지금 빨리 받아서 가자 캐스트 깨서 관계나 좀 올려놔야겠어 명성도 올리고 보급에스로 가시 보급에스로 가시오 와 마을 예쁘다 보급에스 보급에스 어디서 아 여기야? 겁나 머네 약탈자 30 저건 물어야지 야 말 많으니까 말 팔지 말아야겠다 말 그냥 내가 타야겠다 어 겁나 빠르네 필드에서 싸울때만 다 내리고 있어 그냥 기병으로 한 다음에 내리게 해도 되겠구나 근데 기병 돈 받아서 싫어 말은 돈 안 받잖아 이게 인간적으로 기병이 반칙이야 이 게임 이 게임 기병도 추가금 받나요? 1.5배로 받고 그러나요? 아니 말을 내가 준비해 주는데 왜 지가 돈을 받아? 난 돈을 주고 타야지 참으로 이상한 게임이야 자자자 빨리 빨리 처분하자고 으어억 딱 돼 인마 딱 돼 딱 돼 어디가 어디가 아 나를 치고 가네 저 새끼들 야야 피켜 오케이 한 명도 안 죽었고 23명성 180원 아 너무 좋고 고기랑 옷 노행물 아 공방 지을지 도끼 살지 너무 고민되네 진짜 인생 인생 최대 고민이네 야 이거 리얼로다가 숙도적 4명 들어가면 바로 일기토죠 솔직히 빠른게 너무 좋아서 지금 때리는게 데미지가 들어가면 더 좋겠지만 너무 느리기도 하고 범위공격 모드는 뭔가요? 이게 배너로드는 범위공격이 라는거보다 원래 한 마리 때리면 한 마리 맞잖아요? 워밴드에선 투에선 여러 명 많습니다 원래 애초 청소 청소 그렇지 딱돼 머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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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돼 돼 그렇지 아 이렇게 보니깐 햄같애 햄 스모크 햄같애 햄인간 내 숙도적 꽤 비싸게 팔렸던거 같은데 동료 장비를 맞춰주고 본격적으로 전쟁에 들어갈지 공방을 지을지 공방을 지을지 솔직히 공방 지으면 제가 전쟁중인 나라는 공방 수익을 못 받잖아요 되게 고민된다 그렇고 아예 그냥 장비를 해서 전쟁으로 돈을 번 다음에 공방을 지을 건지 그 전쟁에 들어가면 공방 지으러 다니기도 불편하잖아요 나라가 막 이렇게 되니까 왔다갔다 하니까 4억만원은 내가 써야겠다 어차피 어디가서 사더라도 이 금액이 못사니까 그럼 내가 무기를 어떡할지가 좀 고민되네 아이씨 전쟁 할거면 동료 장비 맞춰줘야되죠 와 원목 겁나 많이 남는다 이거는 내가 팔 수 밖에 없다 아 이정도만 해 고기도 팔어 고기는 줬을때 먹었어야지 안먹고 내가 팔때까지 둔 쟤야 팔겠어 헥 여기 조끼 개쓰레기네 아 한손무이구나 아 개쓰레기네 제일 생각에 800원짜리야 진짜 지금 끼고있는게 빠르긴 빠르다 아 고민되 아이C 개고민되 양손 지금 나 몇이죠? 양손 원래 이렇게 안오르나요 내가 좀 안 싸우긴 했는데 좀 빡빡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하네 진짜 75레벨 이거 언제 찍어 아 나 너무 눈물나 지금 마늘 빡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눈물나 원목을 좀 해볼까? 철을 좀 사서 철을 좀 비싸게 사야 된대 그러면은 아니면은 아예 그냥 녹일지 다 녹여보자 그럼 사냥을 좀 하고 만들어보죠 장비 효율이 어느정도 내가 모르니까 자 빠르게 잡자고 같이 가자 얘들아 나도 숙면도 올려야 돼 내가 겁나 못 싸 얘네들 그래도 월급 받는게 있는데 이렇게 못 써도 되니? 최소한 다섯명은 잡자 원거리로 와아 씨 반대도 못 맞추는 것 봐 아 두명 잡았다 아이씨 으이씨 어디 이리와 이리와 아 나 겁나 느려 진짜 한 명 죽었네요 한 명 죽었네요 300원 놓여야겠구요 아 공방 지을 수 있겠다 녹여봐야겠다 장비 좀 대장깐 좀 써보고 공방 짓죠 대장깐 좀 써보고 공방 짓죠 어떻게 이 어떻게 이걸로 아 이걸로 녹이는거구나 아 아 여기다가 숯을 넣으면은 이렇게 된다고 재료가 아 이거나 좀 정지합시다 그럼 어 이렇게 올라가네 기술 레벨이 벌써 다있어? 아 잠깐만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하는거에요? 재전이 안뜨는데? 나 이거 이거 정제했잖아요 숯으로? 숯이 있는거 아냐 15개 있네 80개 15개 이거 왜 안돼 갑자기? 제한이 있나 좀 한번에 할 수 있는데 아 스태미너가 있어요? 어딨어요? 스태미너가 어딨어요? 내가 못찾고 있는건가? 난 안보이는데 아 이런것도 있구나 개귀찮네 그러면은 옷은 옷은 뭐 어떻게 안되네요? 아 눈 매워 너 이거 팔고 어떻게 할까 공방을 해야되나? 지금 돈을 좀 땡겨서 먹을거 있으니까 와 숯은 비싸다 아 비싼게 아니구나 그게 똑같네 그럼 얘네를 팔자 아쌀이 그냥 거슬리니까 이렇게 다른 애들 있으면은 좀 손해보는 기분이지만 공방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금액 해놓으면은 공방 딱 괜찮을거 같은데? 15,000원 까지는 안들어가니까 어차피 아 공부를 좀 한 다음에 해야지 맞다 시장조사를 해야지 사막 도시가 좋아요? 아 근데 내가 어디를 해야되지 진짜 진심으로 전쟁을 한다면 나 얘네 얘네 이름 뭐였죠? 얘네 나라 이름이 뭐예요? 스 어쩌고저쩌고 아니었나? 이거 아니었나 이거? 스터지안? 그럼 스터지안 병사를 좀 보자 아 스터지안이 보병이네 근데 스터지안이 보병인데 기마가 있네 아 좀 맘에 안드는데 이 상남자들로 파티를 짜고 싶은데 수척손도 있고 내가 스터지안을 한다고 치고 스터지안에 공방을 짓는게 낫겠다 아니아니아니아니아니 내가 스터지안 파티가 된다 여기가 된다 전쟁이 나면은 이렇게나겠네요 이렇게 여기는 공방을 지으면 수익을 못 받을테고 여기도 위험하고 아 이 바 바르철그가 어있어서 이 사막 이 도시를 하나씩 하자 사막 도시를 먼저 공방을 짓죠 그러면 여기 정하는걸로 사막은 저 끝에 있는 데가 뭔가 잘될 것 같긴 한데 진짜 일단 저기 먼저 하겠습니다 저기 사막지대로 하고 전쟁을 하면서 돈이 쌓이면은 스터지안에 있는 지역에다 공방을 짓는 걸로 할게요 어차피 맵 전체에다 공방을 다 지워야되니까 당장은 사실 뭐 좀 많이 남는데 짓는 것보다는 그냥 공방을 그 시간에 왔다갔다 할 시간에 구역을 하는게 더 이득이니까 근데 해적 장비가 별로 좋은게 안나온다 자 아르포티스 바넬라 가렌골리아 아르포티스 가렌골리아 아르포티스 바넬라 은 은 나오고 올리브 나오고 올리브 나오고 소금 나오고 은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은이 이 오르티시아랑 가까워서 공격을 덜 당하지 않을까요 보호를 받아서 어디랑 전쟁하더라도 변으로 갑시다 그리고 저는 한 50원만 남아도 감지석제합니다 너무 많은걸 원하지 않아요 너 왜 강도가 왔어 야 나 검사 어딨어 왜 강도를 보냈어 얘네들 이상한 새끼들이네 도자기 공방가서 치워야지 아 눈 매워 나 무기 가져오라는 거 석궁 퀘스트는 평생 못할 것 같다 할 생각도 없고 석궁 가져오라 그러면 그냥 씹어야겠다 아 저기가 공방이군요 아 저기가 공방이군요 길 너무 복잡함 아 눈 겁나 매워 아 눈물 막 나고 있어 어 어제 제가 열심히 휴방하면서 딴 마늘 꼭지가 지금 다 말린 마늘이 되고 있거든요 음 눈이 녹아버릴 것 같습니다 어? 어? 이게 공방 아니었냐? 어? 아이 잠깐만 너 여기서 뭐해 여기 내 직장이야 이제 어 뭐야 미친놈들 아니야 건달 청산하고 항아리나 만들 생각인가? 얼마나 전문기술인데 검은이빨 왜 저기 있대? 양족군 심포 야외 납작장으로 가야겠다 그러면은 검사한테 가야되는거 아니야 자아 여기다 아 바로 옆이네요 검사 저기서 놀고있네요 하긴 곡괭이 들고 있는 놈이 검사 검사는 무슨 검사야 야 아 잠깐만 지랄로 어 내 주먹 부서지는 소리 아니야? 야 뭐야 아 잠깐만 뭐야 빨리 납작장 안 돼? 아 건물이 없는데 대장관 가야되나? 저 빈터에다가는 못 짓나? 빈터 한 번만 가보자 빈터 뭐하는지 너무 궁금하다 빈터는 뭐 짓는 데죠? 그냥 내가 뭐 도시를 점령하면은 뭐 짓는 건가요? 개인? 시설? 아니 학교 같은 거 짓는 건가? 도시 점령하면은? 이게 빈턴가? 이제 바쁘구나 나 그냥 갈게 이상한 놈들 있네 이상한 놈들 있네 대장관 가서 은.. 은을 짓죠 은을 은세공 같은 거 있겠지? 없으면 올리브 같은 거 어? 아 잠깐만 직원 없니? 여기 뭐 공방 안 돼? 뭐야? 아 저기요 야 직원 어딨어? 뭐야? 왜 다 없어졌어? 뭐야? 어 뭐야? 이제 갈데 없어 공방도 갔다왔지 압축장 갔다왔지 재정관이지 공방 좀 사게 해줄래? 공방 좀 사게 해줄래? 되게 착하다 말 한마디 했는데 따라오래 그냥 공방 짓는 것도 편하게 해주지 왜 이렇게 만든 거야? AI가 공방으로 못 가고 있는 거 같아서 내가 미쳤는데 아니 와인 압축장도 안 되고 이거 대장관도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정상인 건가? 아 도저히 공방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가보자 아 밤이라 없는 거예요? 아 극혐 너무 극혐 아이고 떠넣을 뻔했어 이성을 잃고 대장관으로 가자 안전하게 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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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있어 직원 노동자 어 잠깐만 잠깐만 돈이 안 된다고? 14,000원인데 안 돼? 15,000원 있는데 왜 안 돼? 아 뭐야 또 가야 돼? 잠깐만 앞서장 한번 가보자 있네 아 공방에 제한 있어요? 공방에 제한 있어요? 아 공방에 제한 있어요? 공방에 제한 있어? 어? 나 몰랐는데? 아 명성 8이 더 필요하네 그럼 아이씨 이거 해야겠다 지금 마을 다 안 불타오르고 있죠 세계 중 하나겠네 그럼 아 개 귀찮네 네? 내가 맡은 일 중에 너와 비슷한 일로 방해를 받고 있다고? 나 임무 있었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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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급회스로 가서 잠깐만 보급회스 맞다 보급회스 어떻게 된 거야 보급회스 어디야? 아 나 보급회스 간다 그랬지 까먹고 있었네? 보급회스 어딨어? 나 보급회스 왜 안 갔어? 진짜 왜 안 갔어 나? 야 겁나 빨라 달리기 속도가 아니야 질주하고 있어 보급회스 왜 안 간 거야 나 진짜 진심으로? 카낭은 또 뭐야? 카낭은 왜 있어요? 카낭은 왜 있어요? 와 나 쟤가 안 알려줬으면 못 갤뻔 했다 보급회스 보급회스 왜 안 갔어 나 진짜? 진심으로? 야 빨리 가 바빠 빨리 달려 더 빨리 달려 음식이 별로 안 남았어 빨리 달려 와 나 그럼 장비 사야겠다 내가 그때마다 너무 어이없다 진짜 진심으로 빨리가 빨리가 전쟁에 껴야겠는데 슬슬 장비도 사고 명성 명성 50만 명성 8만 더 올리고 딱 빨리가 빨리가 왜 이렇게 느려다 뭐야 빨리가 뭐야 왜 정상 속도로 가고 있었어 왜 이렇게 느린가 했네 이씨 포로 있었어요? 어 포로 있네 일단 나중에 하고 아 잠깐만 지금 안되네 아직 아침이 덜 됐나보다 왜 안떠요? 아까 떴었는데 그냥 가까이 가면은 이렇게 해서 뭐야 내가 기만하는 거야 야 뭐야 야 신경쓰지 마시오가 아니야 야 어딨어 밀렷군들 아 그래요? 낮이 아니라 밤이었어요? 아 아 그랬었나? 아 밤이다 했다 했다 정신 못 차려네 또 아 자 돌진 청소 넌 제거해 어딨니 알아서 제거해 할 수 있지? 킥만 하지? 아 검사 뻗었어 개쓰레기라서 헐맞고 뻗었네 나무꾼 가버렸고 아 밀렸고 나무꾼 나무꾼 가버렸고 아 잠깐만 나 뭐야 왜 여기까지 걸어왔어 어디서 이씨 어디서 이씨 으으으 으으으 2명 죽었구요 밀렸고 내놓구요 아이템 주시구요 가죽 너무 좋고 가죽 너무 좋고 매력기술이 상승했습니다 껄껄껄 이제 뭐하면 될까? 전투하면 되네? 명성 좀 보자 명성 6만 더 올리면 돼 재수없게 44에서 봐버렸어 명성 올려야 돼 나와봐 다 싹 다 나와봐 옥스알은 와 이거 됐고 아 장비좀 구하자 로발트로 가자 아 고민된다 철광석 파는 철광석 여기냐? 철광석 여기다 빨리 만들자 아 겁나 비싸 가죽 별로 안 사가는데 그냥 팔죠 가죽 어차피 이렇게 된거 이거랑 이거는 안되는거죠? 무기 무기는 갈면 되고 철광 내놔 좋아요 아 그래요? 나 영주를 한번도 안 만나봐서 생각해보니까 나 영주한테 말을 한번도 안 걸었어요 여태까지 샹 상류충이랑 대화를 거부하고 싶어하는 나 이 속마음이 나와버렸어 게임에 발현돼 버렸어 아마 8원이면 할만하네 일단은 대상값 먼저 이제 안되냐? 아 너무 스태미너인지 나발인지 겁나 없다 진짜 이거 제가 찍어놓은 건데 만들 수 있는 걸로 되있네요 만들어보자 어떻게 만드는 거지? 아 스태미너? 휴식을 취한 아 개극혐이네 진짜 야 무기 무기를 장비를 좀 볼까? 16,000원이나 있는데 공방도 못 짓고 지금 제일 좋은 게 32래 너무 구려 보이는데 15 올라가 몸통 괜찮다 15 올라가면은 몸통이 아니네? 팔방어력이네? 질러버릴까? 아 무기를 만들어야 되나? 일단 대기해봐 무기가 그다지 탐이 안나 정말 역겨운 게 나 좀 쳤는데 어떡해 가능? 아 아직도 안 돼? 개쓰링 게임 밥이 없구나 국물 10원이면 솔직히 먹을만 하죠? 미술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갑니다 빨간 우산 털어놓은 우산 찢어진 우산 아 이 돈만 받아먹는 거지같은 놈들 기생충 놈들 쟤네들한테 만드는 거 시키면 안되나? 병사들한테 아우씨 뭐 아직도 안 돼 얘들아 아 앵간히 하고 제작해달라고 어 정리되는데? 이게 안되는 거야? 왜? 재료가 부족해? 재료가 부족해 미친 게임아 재련된 철 하나 원목 하나 조잡한 철 하나 아 재련된 철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내가 잘못했군요 이정도 짓고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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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겁나 쓰레기 나왔어 아 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칠올랐네요 이거를 이제 여기까지 찍어주는 거야? 너무 역겹구요 와 이거 언제 올려 동료 스테미나 쓸 수 있어요? 잠깐만요 아 이렇게 할 수 있구나 아 이거 하는 것만으로 대장수 기술이 올라가네 그러면은 내가 다 하자 내가 다 하자 쌍놈의 거 내가 다 해 그냥 내가 이거 버그가 많아서 아직 안 하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하 그렇구나 거래를 하자 그럼 차를 왜 이렇게 싸냐 나 비싸게 주고 샀는데 아 근데 워소드를 쓰려면은 무조건 대장수를 해야 되긴 하네 그럼 최소환만 해야겠다 대장술로 뭐 뽕을 뽑겠다 이 생각은 하지 말고 아 이거 질러버릴까? 너무 느리다 근데 너무 길고 너무 느려 이걸로 한번 배면은 진짜 꿀맛일 것 같긴 한데 쇼필로 너무 느리다 근데 저거 너무 느려면 안되겠다 이걸로 가자 사버려 아 거금 8500원으로 브로드 엑스를 샀습니다 검사님 도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감사히 쓰세요 검사님도 이제 무기를 들었고요 아 저거 다 안갈았네 짜자자 어 이건 얘네들 시켜도 돼 이거는 대장기술이 안 올라가네요 스테미노 먹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해결해 주겠구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네 시간이 해결해 주겠구나 와 이거 들을 때마다 한 번씩 해야겠다 이제 확실하게 좀 정해놨으니까 이제 전투를 좀 해야겠는데 당연히 영주군은 상대로는 안될 것 같고 명성을 좀 쌓아야 되는데 딱 돼 들이대 야 세무기 성능 좀 보자 딱 돼 뭘 봐 와 이거 데미지가 두 배 아까 이거 늘었거든요 지금 두 배예요 두 배 보자 보자 진짜 데미지가 원래 많이 들어가면은 숙련도가 빨리 올라갔잖아요 기본 데미지가 높으면은 옛날에 스무싱으로 뭐 돈 벌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워소드만 딱 뽑아보겠습니다 검사를 위해서 우리 난토키 써도 돼 나 나 나 맞을 것 같애 돌멩이 맞을 것 같애 때려줘 빨리 왜 잡났지 와 겁나 쎄 겁나 쎄 겁나 쎄 이게 무기여 딱 들이대 어디서 이씨 와 개사기 개사기 아 이거 못 시작하는 거 개극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개색 야아 새로운 도끼의 맛 클랜 2티어 됐습니다 너무 좋고 자아 이 마을에 무기를 주겠네 내가 습격을 받지 않게 싸게 팔아주겠네 이거는 내가 나중에 재료를 쓸 거구요 받아가시게 우리 클랜 2레벨 됐습니다 다음은 이제 명성 200을 더 모으면 되고 동료가 들어갈 수 있네요 동료는 뭐 나중에 뭐 구하는 걸로 하고 와 너무 좋다 그럼 이제 부대 수를 얼마나 넣을 수 있는 거지 73명까지 돼 미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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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양꾼 보병부대 각이다 순수하게 순수하게 압도적인 보병부대를 만들어서 아니 이게 나도 그럴라 그랬는데 검사 이게 무기가 도끼밖에 안 팔아요 양손 무기를 근데 쟨 이름이 검사잖아요 니값 해야죠 그쵸?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니값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아직도 안 됐니? 너무 쓰레기고 나 좀 이제 자신 있는데 무기가 세져서 세다 세다 잠깐만 내 핵심 무기 몇이야 지금? 어 잠깐만 좆 좆됐다 잠깐만 괜히 섰다 저거 아 아 아 아 아 아 이래서 아 속도가 100보다 빠르거나 속도가 285보다 느려야 돼 받으려면은 아 아 하하 하하 아니 씨 아 아 아 진짜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아 속도 때문에 아 이러면 이 70일짜리 이 정도 수준을 써야 된다는 거네 이건 애매해서 안 이게 오히려 되네 이게 오히려 통하네 야 이건 뭐 의미가 없어 올려준다는데 별 차이 안 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 거면은 이 게임 왜 합니까 부하들한테 싸우라 그러지 그 소소한 걸 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알간? 아 근데 이게 큰 무기는 확실히 그거다 양손검이 그럼 길이가 얼마나 되는 거지? 이거 내가 세세하게 조정할 수가 있는 건가? 다시 못 찍을 거 아냐 이거 하아 이거 조금 고민되네요 근데 이게 좀 멋있겠죠 그래도? 길고 강한 무기로 여러 명 때려가지고 죽이는 거 이쪽으로 이렇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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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랑 이거 연동되면은 내가 알기로 이건 이건 됐고 이거 이거 맥스 치가 맥시멈이 몇인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275 대 200 이상으로 0.2%면은 이게 한 300 있다고 치면은 20% 속도 올라가고 피해량 50% 든다는 거 아니에요? 숙련도가 만약 30.. 300까지 올라간다면 엄청 상인 거 아닌가? 왕손무기엄마? 아 말 안탄다니까? 아 말 안탄다니까요? 아 순간적으로 반말이 나왔네요 요즘 저 존댓말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어르신들이 제 방송도 봐주십니다 저도 놀랐어요 저는 원래 약간 그 생각을 했거든요? 이제 어린 친구들이 부모님 아이디로 보는 줄 알았는데 댓글로 대화를 나눠보니까 진짜 어르신들이더라고요 놀랐습니다 마블 보시는 분들 연령층이 굉장히 높아서 아 이거 대장관 확인하고 갔나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이제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하면 나는데 약간 친구 같은 느낌으로 내 나이가 감기가 있는 게 아니죠 어르신들이 보는 건데 게임을 말을 이해 못 하셨군요 야 철광석 이렇게 비싸다고 이럼 팔아야지 잠깐만 이러면 좀만 팔자 너무너무 너무 미친듯이 팔면 안되고 아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르신분들은 그렇게 채팅 안 칩니다 채팅 치는 것만 봐도 알아요 여러분들 걱정 안해도 됩니다 저는 이제 학생이나 20대 초중후반 그렇게 볼 줄 알았나 와 많이 남네 이렇게 많이 남았어? 150원까지 가도 되겠는데 너무 많이 남는다 뭐야 야 이거 사야겠다 쇼필 아 개고밍인데 쇼필 사자 아 맞다 나 잠깐만요 쇼필 사는 게 아니라 나 공방 지워야지 쇼필 그러면은 다 팔아 공방 하나 지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련된 철도 철도 이렇게 파네 사막말을 좀 팔까 지금 아 근데 사막말은 이제 있어야 된다 솔직히 팔고 싶긴 한데 솔직히 솔까말 팔고 싶긴 한데 있어야겠다 사막말을 저거는 공방 하나 일단 먼저 처분합시다 그러려면은 어디 가서 뭐 해야 될까요 전투를 좀 하고 싶은데 병사도 좀 징집을 해야되고 해적단 일단 에이 에이 우리 겁나 빨라 사막말 30.. 40마리 있어 안되지 11명도 잡아버리는 클라스 순식간에 야 이거 너무 좋다 옛날에 이멘토리 제한 그런 것도 없고 칸 제한도 없고 너무 괴삭인데 저기 방패 든 애들 뭔가요 야 너무 마음에 든다 뭐냐 아 석궁병이구나 어딨어 얘네들 무게 제한 있는데 아이 야 아이 왜 그래 미친놈아 뭐 그걸 한방에 죽여 오 잘 살아 내가 보고 있다 한대도 못 맞춘 것 같은데 와 한방에 115 데미지로 최대한이 103인가 그럴텐데 상도적 없는 것 봐 어 이거 그냥 이걸 이렇게 돈 벌어서 공방 사도 되겠는데 병사 병장 안올리겠습니다 사지도 않고 돈이 먼저다 돈이 먼저다 돈이 먼저다 공방이 먼저다 우리 검사한테 주는게 날거 날거 같겠는데 쵸비를 저거는 일단은 일단 대장간 멈출 수 없어 나의 그 욕구를 뭐 뭐 아직도 안 돼? 하하 미친놈들 오르테시아까지 걸어가면서 거래를 좀 해야겠네 근데 지금 어딨어요? 여깄죠? 가자 뭐 같은데 저기 30명은? 도망가자 음 어르신들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존댓말을 쓰고 아 원래 존댓말 와우 때부터 좀 많이 썼거든요 와우는 존댓말만 했죠 아저씨들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합시다 아 대장술 근데 대장술이 어떻게 올라가는거야 잠깐만요 이게 이게 이 대장술도 올라가는거죠 정제를 하면은 그런거죠? 그럼 제작을 하지 말고 재료만 정제를 합시다 원목같은거 사서 무기 만들어도 1 올라가면은 힘들게 무기 만들 필요가 없지 그럼 정신 너무 소모되니까 재료가 정제된 철까지 계속 만들고 정제된 철을 거래로 해서 물건을 팝시다 어차피 뭐 상급 철 같은거 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저거 다 지을라면 상이 뛰어 내가 원하는거 지을라면? 아 잠깐 일단은 그러면은 어우 이제 고민되네? 어소드급을 만들라면은 어소드급을 만들라면은 그쵸 좁은 좁은 워소드 있었는데? 어? 잠깐만 어? 워소드 컬러 있죠? 2티어의 워소드 칼날이 워소드 칼날이 이런 이름이 없는데 지금? 이게 워소드 칼날인가? 이거 좀 어울리는데? 합계에서 아 나 이거 이렇게 볼 데가 아닌데 지금 아 자 뭔가 이상해 이게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게 아니야 지금 완성품을 보고 싶은데 워소드 칼날 단순한 워소드 칼날 2티어에 워소드 칼날 없어? 좁은 워소드 뭐 그런 거 있지 않았나? 3티어부터 봐야 돼 그럼? 최소한? 와 이거를 만들라면은 일반 강철 강철이 있어야 되네 질 좋은 뭐 철 그딴 게 아니라 제련된 철 이런 게 아니라 정제 단계에서 새로운 게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다른 재료가 들어가나? 하.. 빨아야지 뭐 하지 이거 일단 일단은 최대한 만들어 봐야겠다 만들다 보면 알게 되겠지 이게 실시간으로 지금 버전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게임이 아마 뭐 문제가 있어도 뭐 좀 지나면은 다시 뭐 그랬으면 좋겠네요 은신처 은신처가 약하네? 이런 거 털면서 1500원은 모으겠지 한 14,000원 정도만 있어도 되던데 뭐야 야 이거 나 반피라서 자신 없는데 아 자신 그걸 걸 필요가 없지 나는 양이 많은데 이런 수로 1기토를 뜰 수 없지 그렇죠 어디서 이씨 어디서 내가 다 죽일 거야 너무 좋고 상탈자 포로 11명 이야 잘 나왔다 자 오르트시아로 가자 이거 포로 팔고 장비 팔면 딱 될 거 같은데? 아 목말라 아 목말라 아 세장깐 세장깐 밤에도 여는군요 제작되는 것 봐 너무 역겨워 아 질 좋은 저걸 어떻게 해 뭐 근데 안 오르는 거 같다? 뭐 아 여기 스테미나가 나오는구나 재전술 쿠 아 아 진짜 안오른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게 1티어에 이게 2.8 2.8 2.4 2.4 5티어까지 밖에 안 돼 근데? 어 별로 안 셀 것 같은데? 뭔가 느낌 아 재전술이 올라가면 또 셀라나? 내가 지금 너무 찌끄레기라서 그런가? 아 아 이거 나중에 하고 거래부터 해 아 이거 돈 더 필요한데? 아 맞다 맞다 포로 포로 아 100원? 아 100원 야 100원 좀 아니지 야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임금을 못 내긴 하는데 상관없어 이 정도면 더 중요하지 아 밤이다 밤 여기 퀘스트를 주는 놈이 없네요 상단을 한 번도 안 만들어봤다 상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15,000원 저거 아 무려 15,000원인데 뭔가 나오겠지? 상단이 또 효율이 만약 좋다면은 상단을 또 꾸려야 되는데 공방을 안 드니까 그렇지만 그럴려면 동료를 또 넣어줘야 된단 말이지 상단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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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왜 있는거지? 막아 놓을거면은? 이리? 중간에 한번 뚫어 놔야지 입구 바로 옆에 와인 압착장이 있었는데 개고생했죠? 하아 네 오 잠깐만! 미안해 뭐였지 여기? 은 은 은 은 은 은 은이랑 온 은이랑 올리브랑 어 은쇄공소 은쇄공소 좋아 믿는다 은쇄공소 믿는다 믿는다 나 잘 잘 풀리길 모든 일이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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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빨리 잡아 야edi 형 나 한번 무쌍 해봐야겠다 다 돼 다 뒤져서 그냥 다 찢어버릴거야 지금 가문 레벨이 2레벨이죠? 2레벨에 공방 생긴거죠? 어? 두번 올렸으니까 기본일때 하나 한번 올리면 두개 아 그러면은 다음 레벨에 공방 하나 더 생기겠다 좋됐다 이 새끼들 왜이렇게 호전적이야 호전적이야 이씨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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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야야 잘못했어 잘못했어 야 잘못 죽어 막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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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아휴 어우 방어력이 필요하다 방어력이 아직 아직 부족해 아직 덜 컸어 나는 더 커야돼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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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체력 얼마나 있어? 69! 괜찮죠? 일단은 이건 얘네한테 맡기고요 철광석이 이제 없네 안 올라간다? 어 올라갔다 이걸로는 안 되나? 검이 필요한가? 검이 필요한가? 은쇄공소 믿는다 너만 믿고 있어 나는 진짜 진심이야 얘 슬슬 병사 올리고 진심으로 게임을 할 때가 왔다 슬슬 진심으로 게임을 할 때가 왔어 야 전쟁 오 이 오르티시아 도와주자 지금 좀 후달리니까 10명 더 징집할 수 있네요? 근데 그렇게 하면 망하는구나 임금을 못 주는구나 제가 방송 와서 처음으로 댓글 다는 그 댓글이 제가 몇 살이냐가 묻는 거예요? 나랑 선보러 왔습니까? 갑자기 개특금 없이 뭡니까? 떠나자 아 이거 나 체력이 안되네? 19%인데 안되네 15%하면 되는거 아냐? 아 20%부터구나 가자 고고 어 저 도끼드네 너무 멋있는데 누구지? 저 검사인가? 검사 믿는다 나 왕무기를 사서 엽치기를 한번 해야겠어 일기톤 절대 못 이기겠다 근데 느린 무기하면 안 그래도 느린데 어디를 도망가 이씨 죽어 이씨 어디로 도망가 이씨 이리와 딱 대 어쩌우? 나 왜 이렇게 약해? 죽었고 아 300골드 아 좋습니다 아주 순조롭네요 이대로 병사를 계속 모아서 벌어먹고 살아야겠네요 뭐 할 말이 없네 얘는 전쟁 안하나? 이게 무사한거 보니까 전쟁 아예 안하나보죠 용병으로 고용하는 것도 없고 가신도 안되겠네 그럼? 요런ок 너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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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넛 ive рcom 로사 ó 오 є 이런게 열리는군요 해방이 되는군요 아 이것도 바 이렇게 오르네 대장수리 근데 정지하는게 훨씬 더 많이 오른다 정지해야지 그러면은 자 병사 빨리 모읍시다 아 여기만 오면 자꾸 저 유혹에 빠져 공물을 사러 가야되나 안돼 그럴 수 없어 빨리 은쇄공 빨리 떠야되는데 제국 애들 좀 데려가죠 이거 생각보니까 내가 잊고 있었는데 지금 제국이랑 전쟁하면 나 사기 떨어지겠네? 걸으면 안돼 제국에 붙어야겠구만 근데 공방이 내가 어디 어디 지었는지 잊었거든요? 라게타 오르티시아 오 야 잠깐만 250원이라고? 매일? 미쳤냐? 미쳤어? 야 비싼거 하는게 짱이네 거의 같아서 평준화 시켜놨을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야 이거 미쳤는데? 묻혔어 개부자 됐어 라게타 라게타 라게타가 어디죠? 라게타... 잠깐만 제국군이 어디... 라게타... 누가 제국이야? 제국이란 나라가 있습니까? 갑자기 갑자기 생각하면 제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건가요? 너 너 뭐하는 나라니? 뭐에요 얘네? 뭐에요 얘네? 아 가봐 일단 아니면은 저기 저 노르드 같은 애들 쟤네들을 멸망시켜버리고 걔네 병사를 내가 쓰던가 어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거 쟤네 공방도 싸다 그랬잖아요 노르드 같은 애들 내 생각에 저거 이거 해보니까 은색옹 금색옹 그런거 아 있으면은 그냥 바로 꿀팔 수 있네 헤엑 개 싫어 이제 뭐야 음식도 좀 다채롭게 먹여야겠죠? 사람이니까 돼지건 좀 오바인거 같은데 일단 사 나 도축해버려 아냐 이거 이거 오바다 이거 확실하게 오바다 벌어 아 물고기 너무 비싸다 인간적으로 아 비싸게 먹어 비싸게 비싸게 먹어 사놔서 맛있게 먹으면 돼 맛있게 먹으면은 이기는거야 몬토스 아 이거 전쟁 어떻게 해야되지 그럼 나 궁병 궁병을 주네 미친놈이 산적 산적 아이고 산적 조금 빠르다 3.8 아 딱돼 그렇지 아 이제 슬슬 사막발을 더 늘려야겠네요 지금도 굉장히 많은데도 위험한데? 이리와 숙도적이 셌었죠 얘네는 얘네는 그렇지 얘네는 조금 찌끄래기였고 오 투창 미친놈들 아씨 미친 무친새끼들 이거 야 가자 반으로 마녀도 이겨 와 이씨 와 이겨 딱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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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딱돼 이씨 딱돼 이씨 와 언제 올려 이거 아... 아... 언제 올려! 숙소적 저건 못 이긴다 저건 저건 4절이고 이제 슬슬 무협자 중에선 상대가 없겠는데 이 정도면 아 원토스 야 1일 골드 200원 상승 미쳤고 병사 다 내놔 침묵 좀 해야겠구만 이거 뭐야 대장장이 숙소적에 대한 도움 야 너무 이득이다 3팀 추려주면은 700원을 주겠다 야 이거 말론 3명인데 10.3명이 아닌거잖아 나 자꾸 F5 누르게 된다 자동 저장 그런거 없는데 아 너무 좋다 4마리 도망 안가는거 저거 저기가 니 죄값을 치르기를 원한다 사라져라 어택 다 찢어버리겠어 어 이렇게 보니까 좀 빠른거 같기도 한데 어 얘들아 그렇게 아파하면 어떡하니 고장 4마리한테 대정신이니? 검사야 검사야 그렇지 검사가 맞아줬으면 인정이야 그렇지 아 진짜 무기 바꾸니까 너무 시원하다 이제 장비만 온전하게 모으면서 병사만 올리면 된다 완벽하다 대장간도 하고 뭐 아 무슨 9밖에 안돼 뭐야 좋아좋아좋아 아 48명 아 아 딱대 딱대 숙소적 딱대 아씨 몇명이야 이거 아 이거 세그룹 다 없앨수있냐? 아 가능하지? 에이 가능해 아 이게 뭐야 방패 들고 돌진 나만 안 맞으면 돼 얘들아 얘들아 나를 지켜야지 얘들아 정신 안 차리니 어차피 이 싸움 붙으면 이긴다 붙으면 돼 붙어야돼 붙어야돼 우리가 아래에서 갑자기 나갔기 때문에 함부로 못 맞출거야 그렇지 이럴 때 가버렸고 가버렸고 이거 쌍놈의 거 어 이거 그걸 막았다고? 아이씨 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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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갔다 놓아줘라 아 이걸로 세 팀 한 번에 야아 야아 돈 많이 준다 무장상인이래 너무 혜자캐스트야 이거는 너무 이득만 봐 캐스트가 캐스트 보상이 없어도 이득이야 야 세 부대 없앴는데 무슨 어 됐다 해결됐다 좋아요 내놔 내놔 얘네 팝시다 제련은 좀 거르고 제련에 환장하면 안될 것 같고 아 이 캐스트 너무 좋은데 솔직히 도망 안가는게 너무 좋아 저런 캐스트를 좀 많이 줘야돼 해적 잡는 캐스트도 좀 주면 좋겠다 병사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이이이이익 좀의 비싸 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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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병 안사 미친.. 미친동네 저게 특정 NPC가 저렇게 파나보다 병사를 센 거를 그리고 이거 이동할때 보너스 받는 그거 하는게 좋겠다 부역을 해도 진짜로 숲이 너무 많다 진짜 말도 안돼 은광석 은광석 나 어디서 났냐? 사과 강철 어디서 났어 나? 어 강철 있으면 만들 수 있는거 아냐? 잠깐만 올라가 봐 잠깐만 자 타임! 이것부터 잡고 딱대 어택! 나뭇굴이네 그냥? 어 나무 겁나 찰져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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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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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무 무적이냐? 아 이 게임 개 슬레이 게임 아 아 두 명이나 죽었어 너무 극혐이고 강철이 물건을 저거 녹여가지고 나오는건가보다 개련된 철인데 어떻게 녹인거야 얘네들 정체가 뭐야? 어 해장좀 해볼까? 3체역 3체역 가능? 이거 왜 안가능 강철 두개라서 아 불가능? 아 너무 극혐이고 자 어디 만들어볼까? 자 어디 만들어볼까? 이씨 아우 나 진짜 돌아버리겄네 왜이렇게 휴식을 많이 취해야돼 3백원 어 돈 근데 점점 쌓이고있네요 확실히 괜찮긴 하네요 사냥하는게 소금도 좀 사서 팔아보자 어우 살만하네 강철은 잘 갖고 있어야겠다 저도 집에 팔어 아 여기도 한번 팔자 소금이야 뭐 금방 팔릴때가 많으니까 개소네 극혐 이것도 사서 팔까? 어차피 뭐 무기 살때까지 많이 있어야 되니까 쭉쭉 가자 아 아 아 아 많이 남기 남기는건 좀 여기선 할게 많으니까 앞으로 미래야 앞으로 미래가 많으니까 나는 동네 마을이나 상단 어어 너무 좋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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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된다 아씨 야야야 어디서 방금 40명 있는거 봤어 나와 저거 쟤다 쟤다 쟤가 내 먹이다 자 음 저쪽으로 소금이 싸구나 저거 올라가야겠는데 일로 일로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싹 킥만하지 다음 다음 먹이도 보인다 아 빨리 빨리 양손찍어야 되는데 오오오 빠서고 아이고야 돌멩이는 그건 아니지 야 아씨 미친 돌멩이 새끼들 어 왜 안 죽어 아야 미친 아잇 어잇? 야 대장 죽었는데 기뻐하고 있어 노상강도 너무 좋고 저거 따라가면서 병사들 좀 강화 좀 시켜줘야겠다 여유롭게 열심히 일하는데 보상이 없으면 안되지 아 아 아 왜 척후병이 방패를 들고 있어 미친 놈이 보병은 안 들고 있는데 아 헷갈리게 미친 놈들이야 뭐가 보병이야? 폭격돼 딱 대 아 체력이 안되는구나 합류하기엔 너무 나약했구나 넘어가 넘어가 아니 저거를 올라가네 미친 놈이 딱 대 아 참나 이거 혼내줘 너무 몸이 약하다 스치면 사라지니까 원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이거 방패 들면서 가 당당해 이 새끼들 이거 뭐야 아냐 쫓지마 가게 누워라 쟤 쟤를 노려 어우야야 미친 놈자고 어 미친 놈 노리는 것 봐 나 아 왜 이렇게 빨리 도망쳐 나 싸울 것도 없잖아 이러니까 아 너무 억진데 저 뭐 에피 어쩌고 저쪽으로 가자 귀족 10명 이랑 대화에서 저거 아직 닫겠다는게 너무 신기하다 스스로도 아 이게 철이구나 강철은 뭐야? 아 숱이 없네 너 기술을 왜 이렇게 몰라가고 있어 뭐야 13이야 나보다 훨씬 잘 올라가네 아 내가 좀 찍어놔야 되나? 아이씨 대장장애인 그럼 따로 고용하는 걸로 할까? 자 능식 좀 보자 대장술이 안 찍혀있네 내가 대장술 찍어놓으신 분 존나게 쓸모없는 새끼들 있네 1 있네 4 너가 너가 제일 높구나? 검은 이빨아 있네 5가 여기 5가 있네 5다리가 있네 검사가 있네 우리 검사 역시 검사님이야 검사님한테 가야겠다 이거 앞으로 검사가 다 담당이야 90이나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할라는데 심포 소름 안올르는거 더 소름 cuts unpacked 검사님 appearance 4 그 귀찮아 9,000원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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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제국부병이 나오네 아 애들 너무 빨리 죽어가지고 내가 보충하는 그 맛이 없다 뭐야 이거 병사를 훈련하기 토지 분쟁 남의 토지 분쟁에 끼는거 아니지 저는 빠져 거슬려 공물이 지금 얼마나 있지 어 많이 있네 소금을 팔고 은광석을 좀 사야겠다 와 70명 언제 모으냐 고고고 고고고 이번에 75 찍고 한번 찍어봐야겠다 양손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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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열심히 달려와서 고작 두 대 때린거야? 아 미친 게임 진짜 데미지는 미친듯이 없네 와 싸울 때마다 이렇게 죽어 나가면 어떡하니 좀 살아 담아야지 만원 아 영주랑 싸울 수 있는 수준이 안될거 같은데 이대로 가다가는 평생? 동료가 필요하다 이제 전쟁 제대로 할거면은 약간 이제 치료 좀 해본 놈들이 필요한데 양파냐? 양 괜찮네 가격 은광석 겁났어 양 일단 팔고 안녕하세요 도시로 가야겠다 여기 어디야 이상한 데로 왔어 뭐야 아 잘못 보고 있었구나 일단 니카론 음 점토는 또 어디서 좋은거야? 참 이해가 안되네 ㅁㅁㅁ 많이 상단로 낙호하기도 했죠 아 상단호위하기 한번 해볼까? 아 아... 3일간 호의하는 거네? 어... 그렇구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데? 아... 그래? 이거야 이거? 향신료 상인? 너의 그 정착지의 개념에 혹시 마을이 포함되지 않는 거니? 나 이렇게 귀찮게 만들 예정이었니? 아 여기 가는 거구나? 나도 은광석 좋고 어 원목 비싼 것 봐 혹시 무기 중에 없네 자자자 다음 그렇지 그렇지 야 빨리 빨리 간다 야 약탈자 41명? 딱 돼 이거 맛있겠구만? 아 상단 호의 퀘스트 괜찮네 이거 전보다 훨씬 빠르네 상단이 원래 상단이 나보다 빨랐지 고고 야 방... 방어를 깨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양 손목이 큰 걸로 막 휘두르는데 팔 살짝 들어서 막는다고 막히는 게 말이 안 돼 나에 대한 기만이야 얘들아 앞에 가야지 너희가 그래 그래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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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를 들고 가야지 그래 안 맞지 그렇지 똑똑하지 그렇지 딱 돼 이씨 돼 돼 딱 딱 돼 딱 돼 이리 와 딱 돼 딱 돼 딱 돼 딱 돼 그렇지 숙년도 올라갔나? 이제 이제 된건가? 슬슬 나오는건가? 이제 견적 나오는건가? 그렇지 이거는 100 이상의 양손무기 사용시 1% 2% 증가 2% 5% 증가 이걸로 가죠 85 5% 저걸로 무쌍을 하려면 얼마나 짜릿하겠어 뭐야 내 도시에 추집하는 상단 혹은 주민이 돈을 낸다 상단이네 주민들은 나한테 돈 내야 돼 무슨 주민들이 돈을 내 이씨 주민들은 안돼 어 나 상단 나 상단 저거 지켜야 되는데 미친놈이 뭐하고 있는 거야 또 돈에 환장해가지고 캐스트 잊을 뻔했어 아이 미치겠다 진짜 이거 본능인가 봐 어떻게 그냥 상인이네 인정 하지만 이 이 끔찍한 세계에서 상인으로 살아가는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거래하고 마을 전쟁 막 장군으로 살았으면 진작에 살해당했을텐데 야 나 한대 좀 쳐보자 미친게임아 한대를 못 때리게 하네 미친게임이 내 부하가 200인데 이씨 어어 야야야 빨리빨리빨리 빨리빨리 쫓아가라고 미친 야 미친게임아 쫓아가라고 그래그래 뭐해 뭐해 야 뭐해 야 뭐해 어디가 왜그래 왜그래 왜그러는건데 왜그러는건데 어디 가실 예정이실래 이렇게 권잡스럽게 돌아다니십니까 아하 잠깐만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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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움직여 아이 뭐야 왜그래 왜그러는건데 쟤때메그래 전쟁때메 아이씨 귀찮은새끼 물리면은 내가 도와줘야겠구만 너 왜 28명이 이렇게 느린거냐 열받게 아이 뭐야 어디가는거야 길이 있어? 길이 있네? 상인 루트가 있네? 제 잠깐 한번 들리게 해주라 착하게 살게 어딨냐 이거 뭐 점토 점토 꺼지고 아싸 맛있겠다 고 나랑 내 동료들만 데려가서 좀 싸우게 해야겠어 아 나 이놈들 도움이 안돼 앞으로 대장가는 검사가 하겠습니다 검사가 지 검을 만들게 하겠어요 내가 만들어줄 필요가 없잖아 난 주인님인데 끝으로 얘들아 죽으면 돼 얘들아 왜 이렇게 안죽어 미친놈들이 야 그걸 다 보내야 돼 그냥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аш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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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2천.. 2천5백원 검사야 수 좀 있니? 검사야 뭐 씨밖에 없니 씨발놈이 아 나 그냥 다 팔아야겠다 귀찮다 잠깐만 잠깐만 철 아.. 섹스.. 섹스가 많이 주는구나 아 그렇구나 아.. 섹스 빼고 다 팔면 되네? 강철을 주네.. 묻힌 놈들이 야! 북이 갖고 온나? 아니.. 아.. 아.. 다음 캐스트 있나? 초원 도적을 잡아달라 와아.. 너무 개꿀이고 달달하다 보다 달콤하다 야 좋아.. 좋네.. 한 백.. 백부대 잡아달라 그래 캐스트 실패하는 한이 있더라도 초원부대 좀 잡게 유목민이야 유목민은 유목민이야 유목민은 자아.. 말주게 생겼네요 자 갑시다 여러분 여러분 아 저 기막, 기막군병이다 야 좋됐다 얘네 괜히 골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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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ㅈㄴ 아퍼 헐, 나도 쓴다 와, 나도 심하지만 우리 편 애들도 심하다 얘네는 전문 궁병들인데 쌍놈의 것들 와, 화살 다 터질 때까지 싸울 건가봐 하지만 난 맞추고 착실하게 아 맞은거야? 그렇지, 착실하게 맞추고 있지 아, 아, 왜 이렇게 느리겠어 열받게 아, 왜 이렇게 느리겠어 지금 지금 아이씨 아유 왠 Mi это 네 거 맞은개 뭐야 내 거 안 맞았네 악, F 와, 잡았으면 됐어 누군이 얼마나 멋있게 생겼다, 야 헤헤 둘잡고 둘 죽었어 말은 안주는군요 혹시 양 사실? 아 곡물 사는 거 진짜 오래 써먹네 야 초엄마가 싸구만 내놔 아 근데 초원 도적이 너무 극혐이다 야 공기병을 어떻게 넣어놨냐 나한테 딜 박히는 거 보니까 제법 센 거 같은데 심지어 공병 몇 명이야? 14명이야? 공병이 언제 14명이 됐어? 이게 더 신기하네 어타크 아타크 어우야 저걸 한 방에 잡는 야 말 말 멈춰 아 또 멀어요 아아 아아 맞았네? 어흑 미치워라 믿는다 아 너무 역겹다 돌아다니는 거 진짜 제발 검이라도 던져 얘들아 검 던지고 주우러 가면 되잖아 그게 더 확실하겠다 야 야 야 그만 맞아 제발 약자들은 걸러지고 있어 어흑 야 미쳤어 왜 온 거지? 아 화살 다 썼구나 화살이 별로 없네 27발이었지 나도 너는 화살 모토통 들고 왔니? 왜 이렇게 용맹해 뭐야 화살이 많은지 병사가 많은지 해보자 이거지 영웅이야 어 없다 이제 죽으러 온다 처분해 처분해 아 아 야 그거를 그걸 통과시켜주니? 어 이제 빵 딱 밑으로 안 내려가네요 안 들어가지네요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빨리 처분해 처분해 보여줘 힘의 차이를 그렇지 힘의 차이를 아 개 쓸모없어 진짜 개못싸워 토끼 옆으로 사이로 날아가는 것도 너무 열받어 영웅이야 나도 이렇게 들어가면은 못 살아나올텐데 가차없이 들어가가지고 뚫고 한번 창으로 휘짓고 나오죠? 겁나 세죠? 겁나 잘 싸우죠? 우리 애들 안 쫓아가는 것 봐 우리 애들 놓아주는 것 봐 와 소름 야 주워 던진거 뭐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건가? 왜 대기하고 있지 얘네? 야야 말 맞았어 말 맞았어 계속 못 돌아 느려졌어 이미 아 제발 제발 앵간히 해 진짜 진짜 제발 앵간히 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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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미쳤다 진짜 소름 돋게 잘 싸운다 야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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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석군병이 죽은거 실화냐 저렇게 보병 많은데? 하아 농부는 농사 지으라 그러고 체력 1%야 아 아 저 약탈자 너무 잡고 싶다 내가 음 자동전투야? 적갖고 잡는데도 한명 죽은거 실환가? 아 아싸 캐스트 완료 초음마 10마리 이걸로 말이 겁나 많죠 진말좀 빼자 요새 한마리로 필요가 없잖아 짐 그렇게 많이 들것도 아니고 자아 잡으러 가자 와 보병 다 올라갔네 특등사수 베테랑 모병 베테랑 모병 나 체력 올려줘 20%로 올려줘 20% 될거야 겁나 느려 차는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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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다 놓는 그렇지 공격 가자 돌진 돌진 당연히 방패 들고 돌진 방패 없는 신따들 뒤로 안빠져? 아 눈치없이 그냥 달려가는것 봐 방패가 없어도 이길것처럼 이정도면 거의 돌이 아니야 투포환이야 미친놈들이 투포환마저도 한방엔 안죽겠다 아이씨 얘들아 나를 감싸야지 그래 내가 살겠지 얘들아 수가 너무 많다 얘들아 아 얘들아 미친놈들아 존네 아프잖아 돌이 대체 무슨 무한정이야? 바닥이 다 돌이구나 다 됐어 명성 얻고 있구요 착실하게 야 병사들 죽어나가는 클라스가 예사롭지 않죠 다음 목표는 김무기 스카로 가자 아 이제 귀족이랑 진짜 대화해야겠다 너무 메인캐스트 멸시하고 있다 한시 반에 켰나? 벌써 다섯시장 아까 했네? 이야 시간 겁나 빨리 간다 이게 진정한 게임이지 정말 재밌는 게임은 이렇게 시간이 금방 가는 거거든요 도시에서 징집되는 것도 너무 좋아 더 많이 떼 심지어 더 많이 떼 심지어 야 무기 미쳤나? 왜 무기 이렇게 고데기만 있어 손은 왜 있어나? 손은 왜 있어나? 와 2만원 됐는데? 명성 얼마 남았어 아 명성 쥐똥만큼 남았네 동료 동료 좀 없을까? 동료 없고 어느 날을 도와줘야 될까? 어느 날을 도와줘야 될까? 공물 아직 충분하고 공물 아직 충분하고 밀렵군부대 또 있네 밀렵군부대 또 있네 대체 밀렵군들 저렇게 얼마나 고용하길래 저렇게 손절을 많이 나가는 거냐 이해가 안 되네 와 장비 너무 안 나온다 나 뭐하러 왔지 여기? 내가 가부가 걸렸지? 치료사다 치료사리야 치료사라기보단 마약중독자 같이 생겼는데? 여러 세대에 걸쳐서 약초를 연구하는 가문이었어요 머리가 정말 좋아보이는구나 400원 줄테니까 합류하렴 어디보자 우리 가문에 치료사가 들어왔습니다 군의관 나는 없어 나는 쓰레기야 뭐할래 방랑자가 정찰병이지? 그리고 됐어 이 정도만 해 치료사 스팩 좀 볼까? 큰 화면으로 봐야지 어유 약술 의술 움직이지 않을 때 회복 속도가 증가한다 뭔 개소리죠? 적도 회복한다는 거 뭐야? 아 왜 걷다보면이야 웃기지마 걷다보면으로 해 뭐 됐어 아 여기 전쟁 줄 것 같은데 잠깐만 지금 땅을 좀 보고 불타는데 없네 어디라고? 아발렙스로 가시오 아발렙스로 가시오 아발렙스는 어디냐 왜 이런데로 가라 그러냐 바로 앞 옆에도 있는데 밀렙스로 뭐한거야 어디서 밤이 밤이 왔다 돌진 아발렙스로 가시오 청소 시간이야 와아 물속이라서 못가 얘들아 모여라 어딨냐 대체 저기서 던진다 미친놈들이 저기서 던진다 분네 멀리 있어 나는 물가에 있는데 얘들아 방패는 들고있는거 맞니? 쓰레기들아? 부족민 부족민 가버렸잖아 존네 아프네 미친놈이 미친놈이 에이 가죽 내놔 가죽 가죽 내놔 가죽 아싸 매력이 상승해버렸구요 별이 별무기가 다 나오네 이제 나는 창이나 좀 사고싶은데 온이라아 아냐아냐아냐 피카운 아 만천원짜리 창을 사야되는데 보너스 받으려면은 이동하는 도중 회복력 올려주는거 나오지 이게 나온거야 확실하게 빠르게 차급있는거 같긴 하네요 다 제국이야 병사가 아 아 너무 극혐이고 와 근데 공속 87은 진짜 너무했다 딱 80을 못 받는 거 아니야 이거는 좀 올라가 보자 얘네가 좀 위에 애들이 잘 주겠지 전사가 많으니까 아 용병이고 나버리고 지금 무기도 못 구하고 있네 메인 퀘스트를 먼저 할까 귀족들을 만나서 어디 연회 같은 거 안 열고 있냐 아 저렇게 내고 들어가야 되는구나 그냥은 못 들여 보내주겠다 아아 그냥 다 팔아 귀찮아 안 파는 것 봐 너무해 야 비싼 거 땡겨 봐 18,000 35, 30이 제일 센 거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디자인이 너무 구려 딴 걸 떠나서 올라가자 도저 왜 저렇게 많냐 도저히 가 아 와 은신처가 발견 됐습니다 뭐 어쩌라는 거야 왜 이렇게 느리지? 5.8이라 되는데 내가 너무 멀리 해놨나 하면 야 70명 이제 슬슬 밥값 할 수 있겠는데 초원마 66 70 딱 70이네 사야겠네 그럼 와 왜 안주지? 11,000원 11,000짜리? 줬네 줬네 역겨워 왜 안주? 11,000짜리 약살자 죽여 공격 가자 와 눈 뽀득뽀득거리는 소리 실환인가? 너무 달달하고 몸통이 좀 탄탄해야지 좀 버텨주겠지? 아 뽀득뽀득 뽀득뽀득 미쳤어 뽀득뽀득 아 회복도 있으니까 그냥 돌진해서 사나야겠다 나한테는 힐러도 있고 말이야 나한테는 힐러도 있고 말이야 나한테는 힐러도 있고 말이야 나한테는 힐러도 있고 말이야 아 렉은 원래 없었고 그냥 컴퓨터가 힘들어해서 확인한 것 뿐입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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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그 창을 얻어야 돼 그 창을 얻으면 내 생각에 한 방에 4명씩 죽을 수 있을 것 같다 제발 엽치기 한 번 딱 한 방에 4명이면 얼마나 세겠어 퍽 찍어가지고 막 공속이랑 막 데미지 올라가면은 장비도 막 세지고 이러면 완전 괴물 저요 변한 거 없습니다 아깐 똑같아요 아까 타격이 한 번 들어갔을 뿐이지 그뿐일 뿐 변한 거 없습니다 아 왔다 왔다 대장깔을 까먹고 있었네 검사야 아 왜 이렇게 스태미너가 안 차니 쓰레기 놈아 아 참나 이거 의의가 없네 좀 쳐줘야되나 따로? 아 찐 이러지마 내놔 내놔 무기 있는 거 알아 내놔 아 진짜 개 쓰레기 게임이네 진짜 이씨 오 개킹받네 진짜 시빌인지 시바른지로 가봐 가축 좀 사가고 싶은데 아 해양장이가 있어요 검사의 대장장이로 키울 겁니다 따로 안 구하고 해양장이를 하면은 버그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그냥 재료 적당히 해서 적당히 써먹겠습니다 어 소 좋다 야 저기도 소네 여기는 소가 급력이 많구나 저거 안쓸거고 나 뭐한거지 무기네나 무기 아 진짜 없네 개같은거 너희가 아니니 혹시? 일로 가야되니? 디어트머로 가봐 하고 있는거니? 에어헤헤 아 좋아요 아하 왜 정찰병할래? 검은 이빠랑 발차기 피해량 증가합니다 진짜 안쓸거같은 기술이다 이번 컨셉이 아니라 배너로드를 이번 처음합니다 처음하는 게임인데 이번 컨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하는거지 무기 사러 가는거에요 무기 사러 약탈자 몇명이야 이거? 이거는 이건 그냥 봐줄게 무기 사서와서 패줄게 저기서 무기가 나온다는 전제하러 무기만 사오면 다 무쌍이야 한방에 다섯명씩 죽일거야 막 그냥 다찍는거야 아 지랄로 진짜 아 미쳤나봐 개 역겨워 너무 역겨워 어떡해 나 왜 안잡아 그냥 무기 찾을거야 무기 찾을거야 무기 찾으러가 와 진짜 빠르다 와 진짜 빠르다 70명인데 5.8로 달려 우리 가면 되죠 레벨업 하늘만 한참 남았군요 너무하나 속도가 87인게 너무하나 야 그거 내놔 아까 그렇게 많았으면서 얘네가 얘네가 봐나 로타이가 아 개치사에 돈 진짜 많이 들어온다 보이시나요 은쇄공소 은쇄공소 260원 들어오는거 무쳐어 이거 처음에 은쇄공소 해야된다 다른덴 모르겠고 돈이 남아나 아무것도 안하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24,000원이 되어버렸어요 빨리 로타리를 향해 가라 빨리 가 더 빨리 가 이제 엔간은 영주전 싸워도 이길것 같다 자신있다 병사가 없다 어어치 어우 옌병 어 옌병 진짜 야 만들어봐 한번 궁금하다 야 돼지 3티어 어느정도 수.. 이게 나와있어야 되나? 대장수리? 옌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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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틱 넣었고 라.. 라게리 라게리가 내 생각 이쯤에서 많이 나왔던거 같은데 그 무기가 얘도 나도 껴야되고 검사도 껴야되는데 지금 안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킹받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 숙련돈 내 생각에는 공성전 수성전 들어가면은 순식간에 오를거 같네요 리울 진짜 쭉쭉 오를거 같고 문제는 장비다 아 아 지랄로 진짜 와 이거 말도 안돼 이렇게 안나온다고? 숙소적이라고? 숙소적은 패야지 숙소적은 패야지 숙소적은 패야지 숙소적은 나를 괴롭혔으니까 패야죠 자 자 페러가자 가자 좋네 좋네 배러간다 스모크 헤매 모험이야 와 우리 애들 녹는것 봐 치료사 치료사 좋네 용맹해 개역겨워 지가 치료사인가 아닌줄 알아 어 용맹하게 산하했어 어우 너무 역겨워 야 근데 이 데미지면은 이제 강한병사한테 데미지 들어가겠다 이 무기빨로 많이 날 빨간다 이 무기빨로 이름은 이 Dylan 도망가 안 가는거 너무 좋고 가자 도망 안 가는거 너무 좋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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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 이제 증손자쯤 되면은 노르드로 태어나는거지 크흠 흠 얘들아 방패야! 방패 들고 앞에 서야지 왜 미친놈아! 뱃을 먹는 놈아 이거 이씨 홈런이야 홈런이야! 한 번 더! 실데비지 들어간거 실환인가? 쨘 짠 멧돼지까지 주는 알뜰함 어딨냐 대체 다음 도적놈 빨리 기어나와 첫날에 끝내고 싶었거늘 동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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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빙글 돌아가며 줄 어우 얘 안파냐? 창 진짜? 아 너무 쓰레기고 아 빨리 내놔봐 도적 도적이 없어요 도적이 없는데 도적을 잡으라 그러는건 이게 무슨 기만이죠? 방금 본거 같애 그렇지 15명 너무 맛있겠다 야 너무 맛있겠다 너무 달콤하겠다 야 그렇지 특등사수 이건 뭐야? 이거? 포란병인가? 보병으로 해야지 방패가 있어야돼 돌진! 오늘 청소시간이야 일 때 도적들 싹 지워버리겠어 이 어두운 밤을 틈타서 배고프다 배고프다 테페로니 피자 먹고싶다 치즈크러스트 들어간거 아 배고파 쟤들아 요렇게 멍청하게 저들어가니 멍청한 새끼들아 정말 의의가 없어요 의의가 없어 의의가 없어 어? 아유 그냥 그냥 어? 자꾸 한놈씩 죽는거 진짜 너무 역겹다 진짜 끔찍하다 아싸 깨버렸고 지금 텐션 어때? 아이씨 개쓰레기새끼 어디 보자 음 다 파르라는 뜻이구만 자아 어디였지? 사르고로가 사르고엔 있을것이야 양손무기 있을것이야 돈이 점점 쌓이고있어 미친듯이 쌓이고있어 신기해 옛날에 나처럼 무용만 줄창하는 미친놈들 있을까봐 올공방 찍을때까지 가문 레벨마다 공방 하나씩 하게끔 만든 이 집요함 너무 역겹구요 너무 집요하고 아밍소드 아아 따아 와아 개지랄이네 진짜 빨리빨리 내놔 지랄로 진짜 말도 안되는 짓거리야 상도독이 없어요 평소에 이 집이 300원인데 오히려 돈이 들어오는 수준 아아 미친 게임이야 안팔거야? 장사안할거야? 갈랜트 야 도시를 10개를 봤는데 어떻게 없어 그 도시 갈때마다 있던건데 아이템 어? 그냥 동네 옆에 무슨 청소용 빗자루처럼 있더만 살라그랄거 없는거야 이건 뭐야 오 여깄어 여깄어 미친게임 스낵이게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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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씨 두 개 깜질 배낮 무대가 굶고 있다고? 도시에서 굶고 있냐? 알아서 훔쳐서 먹어야지? 뻥청한 무대 아니야 먹어! 아아 멍청한 새끼들 내가 안 먹여주면 먹지도 못하네 이거 이런.. 이런 놈들이 문제야 또 먹여줘야 먹어요 너무 역겨워요 자 한번 휘둘러보고 싶다 숙소적은 너무 싫어 한번 질러? 너 왜 밑에 있냐 열받게? 올라가 안녕하세요 와 이 정도 무기면은 그냥 양손 무기가 아니라 포람인데 왜 포람 왜 양손 무인거야 설마 포람인건 아니겠지? 양손 도끼죠 아아.. 나 마늘 냄새가 진동을 하네 오우 겁나 느려 너무 역겨워 딱 돼 내가 선방쳐가지고 다 죽이겠어 오우 여기 돌아보잖아 빨리빨리 나 보잖아 나 보잖아 나 죽으면 끝이야 아우 미친놈들 나무와 하나가 돼 얘들아 뭐하니 안쳐들어가고 뭐하니 미친놈들아 오우 미친새끼들 오우 개 역겨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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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어 지랄? 지랄로 가자 다 썰어버린다 오우 미친놈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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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격이냐 그냥 돌격이지? 오우 너무 많아 나 다 나 돌아갈래 태각 태각 난 떠나겠네 내가 와서는 안 되는 곳이었나 보군 블러디안인지 나발인지 안증집해 이거 그거 해야겠다 얘네랑 전쟁해야겠다 지금 제국 쓰는 애들이 펜카녹이죠? 내가 야큘란이랑 오르티시아가 공방이거든요? 근데 병산제국이에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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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내 생각에는 얘네 페를 들어서 얘네랑 싸우고 싶은데 말쳐면 되나? 얘네들 뭐랑 전쟁 중인거야 아 빨리 가자 올라가 밥 좀 싸 무쌍 냄새난다 이거 딱 물어 물어 뜯어 자 자 자 자 어디 휘둘러 볼까 내 생각에 이거 가까이 가서 나 혼자 가자 내가 한 대도 못 때려 느려가지고 어 한번 해봐? 가자 준비해라 순식간에 녹는다 돌멩이 맞으면은 눈밭에서 돌멩이를 어떻게 죽는거야 개무서워 스물, 스물몇명이야 어우 이 새끼들 어우 이 새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아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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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잠깐만 야 그거 돌멩이 한 방으로 어우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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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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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기만 해 막기만 해 이리와 홈런이야 홈런 아이 잠깐만 에이 에이 어디서 다음 지금 야 고작 스물네명은 내 적수가 안된다 이제 아아 너무 강하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구만 하하하하 그거 있잖아 옛날 치권에서 영화 치권에서 다굴 당할때 하하하하 오지마 오지마 하면서 막 바닥에 있는 나무토 막 들어가지고 막 휘둘러서 다 다 밀어내잖아요 그 느낌인데 너무 추했는데 흠 흠 때론 주할 줄도 알아야 되는거 내놔 에르나 내 그 대장술로 올려놓으면은 확실히 뭐 아이템 샷을 나고 돌아다닐 필요는 없겠다 안녕 이거 알아? 옛날에 했던 대전투를 말하는거야 어 쿠자이트와 아세라인이 함께 군을 이끌고 어 스터지아 바타니아 그리고 블라지 어어 나를 반으로 해서 막 싸웠나보네요 지금 용병 아닙니다 전투에 대해서 알려줘 그래? 너 용병 안 필요하니? 나 지금 뭐 눌렀거든 어 됐다 용병 안 필요하냐? 얘들아 근데 뭐하는 미친놈이길래 병사가 이렇게 많니? 정신병자니? 이게 니 부하들이구나 다 니 군대네 지금 뒷발 꽂고 다니네 900명이라니 저런 상도덕 없는 놈을 봤나 좀 더 대화 걸어보자 이거 천색지가 없네? 이익이 될만한 제안을 하고 싶어 이런것도 있어? 와 55만원 있어 미친놈 나 주면 안될까 그냥 그냥? 영지도 교환할 수 있구나 영지도 교환할 수 있구나 야 진짜 대국민 모라톤 하고 있네요 지금 얘네가 누구랑 전쟁하는건 나 나라 이름도 모르거든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저 스토지아랑 전쟁을 하고 싶은데 굳이 말하자면 그 스토지아와 전쟁하는 기간 동안 용병을 하고 스토지아로 가보자 그럼 스토지아 근처에 있는 전쟁을 만약 하고 있으면은 근처에서 싸우고 있는 영주한테 용병 계약을 맺자 그러죠 그럼 맺어줄테니까 아 이런 놈들도 있어? 얘는 또 숲직이래 미친놈들 얘네랑 싸울까? 어? 얘네랑 싸우는게 나은거 같은데? 이제 도적들은 나한테 눈도 못 쳐다보죠 그냥 눈 보이면은 그냥 바로 눈 깔죠 지금 눈만 주시면은 이게 물량이다 압도적인 물량 앞에서 숨도 못 쉬는 부분 아 저 마커 찍는거 너무 좋다 아 근데 전쟁 안하냐 얘네? 뭐야? 아무것도 안하는데? 너희 너 누구랑 전쟁중이니 근데 병사 좀 보자 아씨 존네 빨라 걸어다니는 것 봐 영주들이 걸어다녀 영주들이 걸어다녀 어제는 어제일 뿐 오늘은 오늘은 내가 됐기 땜에 각오 따위 잊었습니다 지금 전 강합니다 자아 산적 열세.. 열세명? 다 찢어버린다 내가 바.. 바로 찢어버린다 공격! 가자 가자 고고어 근데 왜 내 병사들 70명인데 이거밖에 안 나오는거야 너무 역겹다 진짜 어? 너무 역겨워 진짜 뭐야? 얘들아 얘들아 저거 어딨는지 알고 가는거니? 나랑 같이 가 생각했니? 거기 은신 혼내줘 그렇지 다음 이렇게 부하들이 죽일때 대장은 먼저 지나가는 여유롭게 얘들아 대장님 앞으로 가면 어떡하니? 아무리 달리기를 잘해도 상도독이라는게 있지 않니? 이럴씨 죽어! 야야 내껀데 아 일기터 한번 해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이번에 이번 처음인가? 일기터 한번 떠야겠구만 눈물난다 오늘 뭐 먹지? 너무 배고프다 저 허니버터칩 사왔습니다 저 허니버터칩 처음 먹어봐요 옛날에 엄청 비싸던거 같은데 이제는 그냥 감자칩 콘칩이랑 묶어 팔더라구요 야 이번에 흑당 시럽으로 빙수 만들어 먹었는데 별로 맛 없던데 맛이 있긴 한데 뭐 약간 그렇게 엄청 맛있진 않던데 허니버터 저 아몬드도 예전에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구 왜이렇게 잘 던지는거야 깜짝이야 이씨 어디서 다음 들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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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제 고등어 구이 먹었습니다 엄마랑 조개찜 먹고 나오더라고 스키다시로 이런 이씨 아 잠깐만 타임 잠깐만 잠깐만 너무 느려 아이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너무 느려 공병도 가져가야지 나 전쟁 안하냐 진짜? 나 전쟁 안하냐 진짜? 아니 내 병사를 소진하고 싶어 돈으로 바꾸고 싶어 안됩니다 이걸로 잡아야 진정한 장수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킹덤에서 간명이 칼 들고 다니다가 몽무 상대로 대충과 몽둥이 꺼냈다가 털렸죠 몽둥이 박살나가지고 뒤질뻔했죠 원래 쓰던거 써야됩니다 분명 박란이었다면은 몽무랑 싸울때 창으로 싸웠을거예요 상도덕 없이 무기 수업하다가 죽었잖아요 이게 다 평소에 이제 사랑하는 무기를 써야됩니다 베르스르크의 가츠도 마법사가 이제 마법토끼 준다 그랬는데 난 이게 편하다면서 검 쓰잖아요 그냥 심지어 마법이 없는 세계에서 마법토끼를 준다 그러는데도 괴물들 상대하는 녀석이 그래도 거부를 합니다 그럴만했죠 역시 손에 익은걸 써야됩니다 이 지금 이 무기 이름 뭐였죠? 어찌되고 이걸 익혀나가서 언젠가는 이제 저 갈고리같은 부분에다가 상대 목을 대고 쳐버릴 수준의 숙련도를 잠깐만 야 왜이렇게 늦게와 미친놈들아 평소에 저렇게 빨리 오더만 iin 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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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우 우우 어우 포로 이제 못 가져가겠다 포로 좀 팔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살 수 있는 양손무기 중에 제일 센 게 이겁니다 심지어 이것도 방금 봤다시피 엄청 뒤져서 산 거예요 이 11,000원짜리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만드는 게 버그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만들기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요 저기 무슨 버그인지도 모르겠어 버그가 있다고만 들어서 있다니까 있나 보다 하고 있는 거지 아 대장관 야 어 백이다 너 얘예요 얘가 지금 우리 그거거든요 소장님이거든요 믿는다 대장 한번 때리자 규모 가자 왜 이렇게 약해? 데밋이 이거밖에 안 돼 왜? 대장소 11인데 왜 대장소를 8로 떠? 뭐야 개체사에 야 3티어 무기 안 되냐 이제? 이거 무기를 갈아야 되나 봐 근데 어떻게 갈아? 워소드를 워소드가 없는데 적들 중에 또 만들어 또 만들어 또 만들어 또 만들어 또 만들어 아 배기 피해랑 떨어뜨리는 거 싫어합니까? 또 만들어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새로운 게 생겼다고요? 누구 맘대로 새로운 걸 만들었대? 이 티어는 없어 됐어 잘 만들었다 뭐 한번 껴줘 볼까? 동료들한테 원래 이제 첫 월급 타면은 소중한 사람한테 주잖아요 선물을 그 느낌으로다가 동료한테 하나 줘 지금 제대로 아이템 끼고 있는 놈이 누구냐 7594 야 너무 세다 야 75면은 73 어 이거랑은 바꿀만 하겠다 제일 잘된 게 이거죠? 어 이거죠 길이가 20 가까이 더 높고요 속도가 더 빠르고 티어가 하나도 없고 어 이건 솔직히 이렇게 수준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4티어야? 나는 2티어 무기 만들었는데 됐고 너가 내 검사가 만든 유일한 무기를 사용하는 자다 900원 내놔 이제 방어구를 만들어야겠다 내가 강해져야겠어 하나씩 정하자 이거 35가 제일 셌죠 투구는 여기는 제일 약한 건데 26 자리가 있네 살까? 질러버려? 질러버려 확 그냥 막 플레이트인데 플레이트가 제일 센 거 아니야? 북부네 근데 나 북부 싫은데 난 북부 싫음 좀 더 뒤져봐야겠다 이제는 갑바를 올려서 진정한 강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썸네일로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썸네일 만들어놨거든요 이와 썸네일 어제 연습용으로 찍으면서 위기장에 지금 열심히 만들어놨습니다 업로드가 드럽게 늦게 돼가지고 못 올릴 뿐이지 항상 나는 바로 올리고 있어요 방종과 동시에 업로드를 거는데 업로드가 드럽게 느려서 못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이 반전의 재미죠 투구를 얼굴에 쓰면 얼굴이 안 보이잖아요 내놈은 누구냐 하면은 약간 뭔가 멋있는 서양인이 나올 거 같은데? 이 녀석이 나오는 거죠 간신배가 간신간신배 어우야 밥 좀 먹잖아 어디 보자 코어 헤어어어어어 사십다리가 있어? 진정한 간신사이에 간신이야말로 오 26이 없네 삼십사 35랑 26이 제일 세죠 지금 머리는 머리랑 팔부터 사는 게 달라 아니면 아쌀이 그냥 망토를 그냥 쇼핑의 시대가 왔다 근데 살 돈이 없네 생각하니까 전쟁하면서 사야되네 아 진짜 야 너 전쟁 안하냐 전쟁을 안해 이 새끼들은 뭐야 정체가 미친놈들인가 얘네를 없애버리고 싶은데 얘네가 내가 공방도 없고 병력도 안겹쳐서 일단 쇼핑 좀 합시다 예전에는 그냥 무조건 판금 플레이트 였나요? 그게 제일 좋지 않았나요? 28다리 와 겁나 비싸 이것만 하면은 몸 방어력 되네 8이 이게 제일 센 건가? 아 멋있긴 하다 왜 녹슨 걸 봐 아 녹슨 게 아니라 문양이구나 와 문양을 저 따위로 녹슬어 보이게 만들었단 말인가? 미친놈인가? 가죽 덧댄 건 안 돼 초강철 투구를 껴야 된다고 아 이거 돈 열심히 모아야겠네 진짜 나 운동 능력 늘고 있다 아니 전쟁 해도 될 것 같은데 나 전쟁 껴도 될 것 같은데 슬슬 아 올라가 너 왜 자꾸 밑에 있어 미쳤어? 다음 100이야? 솔직히 이건 관심 없고 이거 이거 너무 궁금해 이걸로 다 죽여버리고 싶어 아니면 절단 피해를 가야 되나 아 절단 피해 3%는 너무 적죠 이거 40% 올라가는 2명 대상이면은 이걸로 무쌍 해야지 근데 이거 2명까지밖에 안 맞나봐요 이렇게 뜨는 거 보면은 점점 반감되는 건가 그냥? 여러 명 맞으면? 너무 상남자 기술이야 야 그리고 거래는 항상 높아 허어에 너무 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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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더라 자인공동체 거래조 무역해야되나 이거? 명성 그냥 저거면은 그냥 가문 막올라가겠는데? 10일이면 30 올라가는거 아니야 한달되기하면은 개석이네 지금도 30인데 명성 그냥 저거 오벨인거 같은데? 개석이네 이거 아 이거 어떡하지 그럼? 잠깐만잠깐만 125? 솔직히 거래 크게하면은 125 금방 모으거든요? 어떡할까? 아 개고민되네 일로가서 여기서 가축을 산 다음에 가축 처분이 안되는데 소금을 처분해야되는데 해보니까 여기서 말하는게 제일 많이 남고 생선이나 뭐 그런거는 처분하는게 힘들고 처분하는거까지 따지면 이게 제일 낫거든요 여기서 말 사는게 그리고 소금 소금은 진짜 어딜 갖다 팔아도 거의 한 50% 이득은 보니까 150%를 파니까 이 도적놈들아 이 도적놈들아 맑대 팔로미 야 근데 이거 숙련도 빨리 올려 보고 싶다더라 275대 찍는거 숙련도 1마다 200이후부터 뭐 영점이 올라 그거 너무 좋아보이는데 아무리 생각해두고 그거 너무 사기같은데 이거 절반으로 줄여도 사기같은데 올라가는 폭을 아무리 생각해둬 그거 돼? 있어도 되는 기술이야? 생각하는건 약간 다른건가? 아니 이생 여기서 간만 보고 포로질하나 어디서 어 이게 안맞아? 포로좀 팔아야겠다 사르고 가자 진짜 내가 가문 키울라면은 거래를 해야겠다 무역을 해야겠다 어쩔 수가 없다 이거 전투로 올릴려면 적이 지금 마땅히 없네 전쟁하는데를 내가 잘 잡아야 되는데 애매하죠 지금 솔직히 말해서 모든 포로 팔구요 병사 모으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네 이렇게 보면 역시 0이구만 아 나 대참깐 너무 하기 귀찮다 근데 너무 귀찮다 진짜 저런걸 만들었냐 귀찮게 빼버리지 그냥 어느세월에 저거 만들고 가 자빠졌어 모바일 게임이야? 아니 이미지도 모바일 같애 무슨 은 전쟁 안 남아 진짜 얘네가 다 전쟁이 나면은 무조건 이쪽에 붙어야 되거든요 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 내가 병사를 못해 제국병을 얘네가 얘네랑 싸우면 어떻게 되지 얘네랑 싸우면 좋을 것 같아 얘네 제국병 쓰나? 아 제국이구나 그러면 안되지 아 얘네랑 싸워야 되는데 차라리 공방 하나는 버려도 은이 솔직히 효율이 너무 좋아서 전쟁 안하니 너희들? 용병으로 좀 써주면 안되가 나 좀 얘들아? 제국이 엄청 사귀네 제국 개사귀네 아 너무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 그지새끼 하 빨리 무역하자 진짜 진심으로 무역해야 된다 이건 이길라면은 소금 일단 사고 소금 20원에서 30원 사이에 사면 무조건 이득이니까 얘들 물어봐야지 고맙소 떠나야겠소 메인캐스트 드디어 깼습니다 어? 아홉 번 더 물어봐야 된단 말인가 내용도 안읽어봤거늘 와 이거 무조건 사야죠 어? 온김에 말을 사러 가자 어차피 저기 소금 안팔거 아냐? 말이랑 곡물 잔뜩 싸서 사리사육을 채워야겠어 이제 평범한 전쟁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데 얘네들이랑 싸우면 여기 여기 세그룹 얘네들은 다 가능이다 사기도 안 떨어질 것 같고 올레가 풍없소 떠나야겠소 얘네 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요? 개무섭게 생겼네 와 여기는 활이 강하구나 좋아보인다 소금 이 가격에 팔아도 좀 남네요 많이 남네 저 가격에 팔아도 두배 넘게 남네 소금이 진짜 좋은 것 같애 진짜 팔 때도 많고 팔 때 많은 게 너무 좋다 솔직히 솔직히 저는 팔 때 많은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많이 남는 것보다 금방 팔고 다시 사가지고 또 팔아버리면 더 이득이니까 멀리 가는 것보다 아스가르로 갑시다 돌아다니면서 다 물어볼걸 괜히 안 물어봤다 굳이 안 물어볼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 알못이 무섭습니다 이거 쉬프트 누르고 누르면은 한꺼번에 해내네 아이아이아이아이아 사막마 왜 바가지 씌워 뭐야 뒤지고 싶은 거야? 아 사막마 저 금액은 오바는데 나 150원에 살 생각으로 온 건데 저건 오바지 아 나 병사를 왜 아 아 아 지랄로 아 진짜 와 비싸다 처분 뭐야 왜 없어 돈 모아야 된다 최강의 방어구를 장비해서 괴물이 되겠어 어디까지 사도 올라갈까 3700 채워야겠다 오오 오오오 이걸 다 수용해줘? 야 나 근데 이거 장사할 순 없는데 인간적으로 진말 좀 내놔봐 그럼 와 이것 봐봐요 네? 양손 거미 있었어?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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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코로나 조심하세요 이거 피로는 속도 100이거든요? 잠깐만 휘두르는 속도 100이라고? 오 잠깐만 휘두르는 속도 100이라고? 딱 기다려 딱 기다려 잠깐만요 휘두르는 속도 100이면 안 되잖아 내 퍽이 85 이하여야 되는 거 아니야 셈입니까 의미가 없네 그럼 아이쌍 검이 있었어 야 속도 100에 데미지 100이면 진짜 개사귄데 근데 이 같은 6티어라고? 한번 껴보자 아 너무 졸렬해 보인다 안 된다 너무 실망했고요 어 실망했고 곡물이나 해놓으시고 되나 야 곡물이 앞에다가 팔고 다시 와서 한번 더 하자 그게 맞는 것 같다 사날라에서 곡물 판 다음에 다시 사자 저기서 두 배 가까이 챙길 수 있거든요 이 앞에서 팔아도? 코앞에서? 상단 상단에서 팔면 더 이득 아 이건 아니죠 아 너무 상도덕 없네요 7원에 받아먹을라 그러네요 운송빈 빼니? 아 너무 상도덕 없고 말장산하러 왔는데 말을 못 샀네 정작 말이 없었네 250원에 팔아 남긴 하는데 250원에 팔아 남긴 하는데 살 순 없지 그래도 솔직히 좀 나중에 더 비싸게 팔 것 같애 1일 골드 변화 왜 저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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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쇄공서 열심히 일하네 다른 데는 앞으로 은쇄공서 같은 걸 많이 만들어야 된다 대박이네 잘 보고 저거 해야겠네 난 이렇게 차이 날 줄 몰랐는데 많이 줘봤자 80원 90원 생각했거든요 차원이 다르네 150원 주면은 미쳤지 원래 린넷 린넷 하면은 일주일에 500원이면은 떡을 쳤잖아요 600원이 많이 진짜 많이 주는 거고 150원이면은 7일이면은 700 1000원 넘는 건데 야 미쳤네 진짜 공물 어디서 팔아야 되지? 공물은 진짜 팔 데 없는데 적당히 팔아야겠다 깊게 생각하지 말고 올리브냐? 올리브 여기를 못 지나가? 너무 쓰레기다 올라가 숲의 주민들한테 바가지 씌워 미친놈이네 저 정도 병사를 끌고 다닌다는 거는 이거 뭐 점토냐? 마을을 좀 봐둬야겠어 마을을 보고 은광석 파는 데를 봐서 거기 관련된 도시를 사야겠다 다닌다 아우 씨 개 쓸모 없네 뭐지? 원목 아 꺼지고 무슨 나무를 팔아 시댁은 어떤 건데 공물 꺼지고 올라가 올라가 처분해야 돼 이 3000개 털가죽 털가죽 털가죽이랑 바꿔 털구장 털구장 얘를 안 팔리나 보구나 이쪽이 와봐 여기도 안 팔리나 보게 이 위쪽은 괜찮게 팔렸던 거 같은데? 이리로 한번 가봅시다 어디든 상관없으니까 전쟁 좀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한 5시간 넘게 한 거거든요? 이거 내전하면 안 됩니다 저는 내전하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금 좀 사.. 소금 좀 가져갈래? 야 공물 잠깐만 야 공물 19원에 판다고? 이러면 소금이 아니지 공물이지 소금 천문이 되는데 묻혔네? 야 이 동네구나 야 딱대 지갑 다 털어 아 이.. 이 금액이어도 이득이거든요 상당히 이득이거든요 아니요? 와.. 너무 좋다 반대쪽으로 또 공물을 팔아 공물 재배하는데 아 야 태우지마 미친놈아 거래해야돼 와 이거 누구랑 전쟁하는 거야? 실화냐? 다 팔아 아야야 내가 먹을 거 남겨 내가 먹을 거 남겼지 미친 게임아 아 오오 야 미쳤어 됐어 됐어 이 정도 아마도 사주고요 스터지아가 지금 전쟁 났죠? 서부제국이랑 서부제국에 붙으면 된다 그럼 나는 서부제국으로 가자 이미 거래도 다 했어 꺼져봐 서부제국 어디 서부제국 용병으로 가자 왕만 조심하면 다 이길 거 같은데 지금 지금 도끼가 바짝 올랐거든요 쟤가 근데 영주가 없네 미친놈들이 서부제국 맞니? 아니 블란디아야 뭐 어떻게 된 건가 땅덩어리가 어디가 서부제국이야? 너니? 아닌데? 너니? 아아 와아 욕심쟁이 녀석 이거 먹은 거야? 이거네 얘네가 서부제국이네 너무 욕망에 충실했다 얘네들 철광석이다 와 이거는 무조건이지 와아 대박 너무 아름답다 야 이거 이거까지 처분 가능 와아 미쳤다 와아 미쳤어 무쳐어 무쳐어 야야야야야야 영주 없냐?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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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딱 들이대 왔다 와아 왔다 왔다 미쳤다 무쳐다 어차피 한 3만원 있어야지 최고티어 장비 사니까 영주를 찾아야 되는데 영주 없냐? 상단 말고 영주 영주가 이렇게 없어? 이러면 돼? 이거 맞아? 수비하는 영주 없냐? 너희는 공격만 하니 오로지 돌진뿐이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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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로수군데 딱 딱 딱 오로수군 적다 적다 아 이거 구화될 수 있고 용병 될 수 있는 거네 아 이렇게 다니니까 나도 선택지가 없길래 용도 용병 선택지가 이거군요 어? 와 이번에는 건수 올릴 때마다 준다 옛날 원에서는 시간당 이제 내가 한 일에 따라서 그냥 해줬는데 이번에는 이길때마다 주나봐요? 가자 가자 그럼 어디 어디 그냥 이쪽은 왜 켜놨어 미친놈아 잘못 눌렀나보다 자아 일로 가는 게 낫겠는데 일단 일로 가보죠 솔직히 나 잡을만한 속도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쟤는 양이 워낙 많아서 우리 가문에서 1일 골드 변화 1일 골드 변화 잠깐만요 진짜 안 주는 거야 그럼 돈 따로? 용병 부대 같은 거? 진짜 안 주네? 이거 내가 진짜 한 만큼 받는 거야? 상남자네 진짜 나 뭐 올리라고 핑크색 떠 있는 거죠? 다 올렸잖아요 아 여기 있구나 야 이거지 와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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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올라가 다 밀어붙여 상단도 털고 다 털어먹는다 저깃다 저깃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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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꼬마 시끼들 저거 뭐 스 스 스 뭐? 걔네들 다 빼자 없어 한 명도 없어 대박 간사하게 생기다녀 똑똑하게 생긴 거죠 어 어딨어 마을 사람들이 50명이야? 미친놈들을 봤나 노새 한 말 15개 공물 와 이런 거 이렇게 살 수 있구나 물고기 아 공물이 너무 비싸다 근데 야 이거 마치 시장에서 나물 파는 할머니 퇴근시켜 드리려고 나물 다 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사주는 거야? 적고기인데 지금? 적고기 아니었어? 나 누구랑 적 적인 거야 그럼? 세력도 어떻게 보죠? 이건가? 나 누구랑 전쟁하고 있는 건지 뭐 어떻게 이렇게 잠깐만요 이 새끼들 왜 평화로? 어? 이 새끼들 왜 갑자기 평화로? 아 이런 걸로 보는 거였어? 누구랑 전쟁 중인데 북부랑? 아 나 지금 북부야? 나 불란디아랑 싸우는 거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거죠? 아 불란디아랑은 싸워도 되거든요 저? 불란디아 병사 없을 겁니다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어 안전 없는지 모르겠고 아 이거 불.. 아 이거 주황 아 이거 원래 주황색이었던 것 같은데? 아 몰라 아냐 아냐 적대네 색깔이 이렇게 되네 이름표 적색깔이 자 가자 가자 불란디아 병사를 확인하고 해제 해제 아 제일 강력한 애들을 내다 줘야 되는 이 더러운 기분 몇 명이야 이걸로 67명 이 정도면 충분해 버려 버려 어우 정산 됐다 아 분명 여기에서 불 지르고 있었는데 얘네들 참 이상한 놈이야 전쟁을 안 하진 않아서 다행이네요 적이니? 오모르 난 이거 하나 안 들어오는 거 아냐 그러면은 수익 어 들어와? 라가자 들어오네? 잠깐만 뭐 이상한 세력이 전쟁 선포했거든요 잠깐만요 아아 이 숲 숲지기 새끼들 이거 자부 나 이렇게 세면은 좀 위험한 것 같은데? 저 세르비 저거 패자 비야 딱 돼 어 잠깐만 세르비야 딱 돼 나 말 몇 마리가 있는데 나 병사만큼 말 있어 어 음 오늘 마지막 전투단 이거 딱 봐도 너 왕관 끼고 있냐 역겹게 뭐야 왜 안싸워 뭐야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왜 안싸워 뭐야 그럼 싸우자고 너한테 캐스트 주려고 그랬니? 건방진 놈아? 건방진 녀석 캐스트는 저승해서 주라고 아씨 아 해처 뭐야 뭐해 가라고 야 군병만 따라와 어 미친놈들 자 고병들 방피벽 세우면서 가세요 야 고작 스물다 야 강을 건너야되네 군병들은 여기 서서 쏴 아 쟤네도 건너네 멍청하게 컴온 이럴 아 자 너무 너무 늦어놔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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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어이구 고병장료처럼 생겼다 로드 야 그 덩어리들 어딨어 아 좀 알아서 잡아봐 우리 애들 창이 얼마나 많은데 도망간다 영주 어디있어 영주 영주 딱 들이대 아 다잡았네 야 우리 애들 진짜 세다 어이구 그렇지 이제 영주도 상대가 안된다 나 누가 보라색으로 사락시켰어 누구야 영향력 얻었습니다 정통성 같은건가 망골드를 노액했대 미친놈이다 망골드를 노액했대 미친놈이다 풀어줘보자 매력이 상승했구요 오오 위에 뭐 뜨지 않았나요 저 못 읽었습니다 다음엔 위를 봐야겠 어우야야 왜이래 미쳤어 약한 애들 빼야죠 이거 이렇게 보니까 너무 편하다 빠지고 다 빠져 그냥 한 번에 빠지고 빠지고 오오 자자자 다 하들이다 하들이다 아 이거 좀 후한데 거래를 한 번 해야 되는데 여기서 거래해야겠다 갈 수 있냐? 가보면 알겠지 뭐 와 이거 장비도 한 번 봐야겠네요 안전하다 선거가 시작됩니다 선거고 나말이고 아 쓰레기들만 있네 자 어휴 포로팔 재미가 쏠쏠하겠어 아주 그냥 기대가 되는구먼 볼트도 파네 1700원 야 만원 진짜 그냥 고대로 주네 전쟁하니까 돈 엄청 많이 주나봐 무역 왜 있던거야? 야.. 미쳤다 잠깐만 돈 이렇게 퍼준다고? 한 번 이겼는데 25명짜리? 이건 뭔가 잘못됐는데? 스팡.. 스팡? 이거 제일 세다 지금까지 중에 양손 클리버 아 휘두르기 속도 86이야 미친 게임 아 아.. 85 이하 왜 86이야 아.. 너무 심타 먹고싶어 계속 해보는 기분이잖아 자 다음 사냥감을 찾아볼까? 아우 너무 꿀잼 텐데 갑자기? 한 번에? 우리 편이면 초록색으로 뜨는군요 어이 보기 훨씬 편하다 가끔 헷갈릴 때 있거든요 가끔 아니 수익이 왜 나오냐고 나한테 전쟁 중인데 미친 동네야 잘 보자 잘 보자 영주를 잡는 게 맞는 것 같아 매력도 올라가고 매력을 좀 볼까요? 매력 저런 식으로 올라가면 너무 많이 올라갈 것 같은데 야 이거 너무 좋다 야 이것만 봐도 너무 이득인데 이거는 그냥 거래로 올릴 필요가 없겠다 이 정도면은 카스토어 아 겁나 빨라 도망가는 솜씨 예술이야 4.6 5.8 아냐아냐 그 속도율리가 어어? 난 도박힘이라고 하오 갑시다 애들아 찢어라 내가 볼 필요도 없지? 가서 찢어 그냥 아홉 명인데 뭐 나 너무 센데? 아 이거 그냥 게임 끝났는데 이러면은? 어디 가냐? 아 지금 아 AI가 지금 굉장히 제일 높은 당이거든요 나름대로 전력을 짜라보네요 70명을 상대로 아홉 명이서 볼까? 어느 정도 수준의 전략이 나오나? 영주는 체력이 빠져서 안 나왔나? 안 보이네? 방금은 영주를 한 번에 붙잡을지 도망을 안 가고 이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치 아홉 명이면은 병사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그 숫자도 아니고요? 와 뒤로 빼면서 덤비고 있어 깜찍한 새끼들 자동 전투 내면 안되니까 내 체력을 좀 아껴놔야겠는데?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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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리와 이리와 와와와 이리와 그렇지 양손 무의 기술 막 올라가고 죽은 거 한 명도 없고 잘 써 여기 한 번 보고 봐야겠다 뭐 나오나 아 와우 얼마 얻었어요 나 방금? 아 돈 안 얻었네 이번에는? 장비는 그렇게 좋은 건 안 준다 자 장비는 내가 사야 되나봐 근데 방금 거는 포로를 너무 잘 그 약탈금이 너무 잘 나왔는데 이것도 한 천원 나온 거 아닌가요? 이거 보면은? 아까 아까 얼마 있었죠? 아 모르겠다 그냥 가자 영주가 진짜 돈을 많이 주나봐 너무 많이 주는데? 이럴 거면은 상인 왜 해?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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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거 사고 싶다 이거 이거 6만원 모을 것 같고 이 템포로 아이템 주면은? 한번 껴봐 와아 안 멋있어 멋있을 줄 알았는데 유감 만약 이 전쟁에 내가 합류 승리한다 야 뭐해 멍청이들아 병신이야 오오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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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걸 안 문다고? 아 나만 물 것 같아서 못 싸우겠다 어? 오 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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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문다 내가 인터넷부터 나간다 이게 우리 무대죠? 오오오오오오오호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어어 내가 안 껴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뭐야 아 버그인가 봐 안 싸워 가자 힘의 차이를 보여주자 야아 겁나 많아 야아 이거는 게임 터지겠다 한번 볼까? 터지나 안 터지나? CPU 터지나? CPU 100%까지 올라갔어 나 100% 되는 거 처음 봐 헛 X됐다 잠깐만 이거 안 돼 이거 터져 게임 터져 그냥 야 이거 최저카 너무 똥니다 이거는 야 이게 권장 사양이 I5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미친놈들이야 사기꾼도 적.. 사기 정석 꽂혀야지 이거 뭐야 여기는? 어어어 아웃되나 보다 얘들아 가서 싸워 그래픽카드 터져 그래픽카드란다 그래픽카드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 CPU가 터져 으흐흠 으흐흠 개들아? 싸울 생각 있니? 내가 먼저 가야 되니? 어어 싸운다 싸운다 쉐인이 우와 잡는 그게 다르네 헤엥 헤엥 근데 CPU 되게 조용한데? 컴퓨터 되게 웃기는게 이 게임이 얼리억세스라서 엄청나게 잡아먹거든요 지금 원래 평소에는 그냥 최신게임 울트라 돌리는 것보다 약간 더 많이 먹는데 그 정도 사실 많이 먹는거죠 근데 순간 전투하면은 그게 몇 배로 올라가요 점유율이 근데? 크흫 그것보다 더 방송키면은 먹는 점유율이 더 많아 크흫 쟤나 기묘해 야아 와아 나 안전하게 숨어있어야겠다 이거 내가 아예 합류 안해도 명성 올라가나 궁금하다 제국 신명이 엄청 많나보네? 신병도 있어 신병이랑 지원병이랑 같은 티어죠? 제일 최하티어죠? 지원병이 병사가 질이 많이 낮네 내가 그냥 우리 파티로 충분히 비비겠는데? 이거 무협자가 좀 상대적으로 엄청 세고 영주군이 좀 너무 약하다 너무 약하다 이건 좀 과하다 자 아 근데 이거 진행이 안되겠는데 이런식이면은 공성장 어떻게 해? 이거 최적화를 더 해줘야돼 못해 이런 게임 이게 원래 좀 제한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확 올라가는거? 막아놓는데 지금 안들어 브레이크가 없어 렉은 하나도 없죠 근데? 탁 와아 됐냐? 부대 사기만 얻었어 아 이러면 아무것도 안준다 와아 아무것도 안줘 아 저 라게타 먹으러 가는거구나 얘네들 내부화도 어딨어요? 와아 이거는 나는 각기격파 해야겠다 쌓을때마다 120원 준다 그랬는데 120원 숲의 주민들이 용병이 됐어 저거 자동전타 한번 돌려볼까? 왜 도망가? 아니 왜 도망가? 아니 왜 나 따라와 미친놈아? 자동전타 돌려보자 이길거 같은데? 근데 이거 자동돌렸다가 망할수도 있는 아냐 이걸로가 이걸로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비슷하게 죽어 비슷하게 죽어 이겼어 이겼어 손 안대고 코풀기 개이득 오 삼천원 나는 도박힘이라고 하네 광계도가 올라갔습니다 오오 나는 기병을 싫어하네 포로만 내놓으시게 헤엑 부대가 느려집니다 사막말 주네 아 별로 좋은건 안준다 자벨리는 괜찮을거 같네요 바로 도시니까 여기서 그냥 팔면되죠 아 나 부대 많이 줄었어 근데 엄청 줄었어 아 이러면은 좀 많이 손해인데 와 올라가서 두줄댔어 500원밖에 안돼 저렇게 많은데 아 이러면 좀 많이 손해인데 합류안하고 따로 운영했으면 좋았을텐데 오히려 아 이러면 좀 많이 손해지 이거는 우리애들 껴주자 음 흠 흠 흠 흠 흠 그런건데 이렇게 되면 강한 애들이 아무건 너무 무리수였다 아예 그냥 내가 전쟁에 손 뗄 생각이 아니면 저런식으로 하면 안되는데 흠 나 빼고 다 만신창이야 500원 아 나 6만원짜리 투구 사고 싶은데 명성 몇이야 내 생각에 이거 제대로 하면 금방 오르겠다 이거 전쟁이 너무 좋다 이거 오벨이지 와 이러면 금방 또 징집되고요 아 다친 애들이 많았구나 다 죽은게 아니었구나 기모스 오오 오오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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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미쳤어 이러면은 복구 됐네 개사기 여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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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전쟁 계속해야된다 얘네 그래야지 내가 돈을 번다 좀 회복을 해야겠다 이거 얌전히 있으면 20% 추가 회복이기 때문에 도시에 있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내일 아침 해가 뜨고 와 이거 끊어야되는데 지금 너무 빠져서 하고 있어 이게 게임중독이야 이게 게임중독입니다 여러분 어 너무 재밌는데 갑자기 꿀잼 냈는데 재밌을 때 원래 끊어야 되는 법이거든요 근데 다음에 켜놓고 켜자마자 정신 못차리고 다 날려먹을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하죠 재밌게 플레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영조들을 많이 해치워서 이 게임 최고의 장비들을 입어보도록 하죠 내가 장비를 좀 단계별로 입어야지 내가 썸네일로 쓰는데 좀 불안하네요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뿅